백방생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나설 때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장래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모두가 죽어버리면 장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천검성자가 세 번째의 광검을 날리는 순간에 백방생은 이미 신형을 이동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그의 오른손도 가볍게 올라갔으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발출되었는지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 강 갑자기 남색의 광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천검성자가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뒤쪽으로 피를 내소두며 날려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장래의 상황은 크게 일변했다 이제까지 절망하여 공포감을 느끼던 무림맹의 사람들은 일순 어리둥절해하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로 득이해하던 세외호세의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서 눈을 부릅떠다 하지만 장래의 사람들이 똑같이 놀라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경악감이었다 그들은 백방생이 그토록 쉽게 세외호세의 하나인 천검성자를 물리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러한 주위의 시선을 이미 의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래도 이 모든 싸움에는 깊은 음모 음모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먼저 세외호세의 주인들을 제압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네 명의 순애들에게도 손을 쓰려고 우수를 연이어 들어 올렸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하늘이 잠깐 어두워지는 듯 하더니 차가운 한 차례의 고항과 함께 허공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멈춰라 백방생은 기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이 우선 그들부터 제압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가슴에 쇠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그 목소리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만 경악했다 세상에 단지 목소리만으로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정말로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비단 무공을 펼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순간 내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며 한 모금의 선열을 토했다 그 무렵에 장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득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놀라서 입을 다 물지 못하는 표정들이었다 비단 백방생뿐만 아니라 세외호세의 나머지 네 명도 피를 내소두며 땅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득한 허공 위에는 모두 여덟 개의 점들이 나타나 있었다 그 점들은 모두 찬연한 광채를 바라고 있었고 노을이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이라 마치 하늘에서 화강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 또한 그 여덟 개의 점들은 모두 사람들이었다 마치 보석과도 같은 찬연한 광채를 바라는 그 여덟 개의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천천히 지면으로 화강했다 일순 사위가 온통 휘황한 광채로 물드는 듯 했으며 마치 칠색영롱한 꽃가루가 휘날리고 있는 듯한 환상이 일어났다 그 여덟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이한 모습들이었다 각기 홍흑회자나 망배고 홍흑회자나 망백 옥의 빛깔로 되어 있는 노인 노인들이었는데 비단 눈뿐만 아니라 피부와 모발까지도 그러한 광채를 바라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은 온갖 훌륭한 광채를 바라는 보석으로 신선 신선들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바라는 광채의 색깔이 혹시 세외호세의 주인들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기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비슷한 색깔이기는 해도 쓸모없는 돌덩이와 황금황금을 비교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백방생은 이미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저들이었군 저들이 바로 세외팔선 세외팔선의 사람들이었어 그렇다 방금 나타난 그 여덟 명의 노신선들 가운데 자광자광을 바라는 사람과 남광 남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전에 백방생이 보았던 그 사국노인과 촌로였던 것이었다 비록 모습이 훨씬 수려해지고 의복도 훌륭하게 잘 갖춰 입었지만 그러나 본 기질은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정말로 그들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자 왠지 전신에 맥이 빠지고 귀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것이 혹시 신나신나의 현상일지도 모름으로 즉시 안간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백방생이 그렇게 정신이 혼란해져 있을 때 어느새 장래의 사람들에게는 흡사하늘에서 울려오는 듯한 음성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래는 일순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마치 신성신성한 듯한 분위기가 깔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백방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의 음모라는 말인가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는 일이 다 그때 겨우 정신을 차린 백방생의 눈앞에 두 사람이 다가와서 서 있었다 바로 예의 그 사국노인과 촌로였던 두 신선 같은 노인들이었다 사국노인이었던 노인이 불쑥 말했다 우리는 세외팔선 가운데의 도선 도선과 검선 검선이다 전에는 너를 시험해본 것이었지 의외라고 생각하느냐 백방생은 이미 세외팔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당연히 검총의 빛깔을 닮은 촌로가 검선이고 도막의 빛깔을 닮은 사국노인이 도선인 것이다 사실 그들은 반인반선의 불로장생 분호장생하는 신선 같은 노인들이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왠지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 하여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반박하여 소리치려고 했다 헌데 문득 그의 내부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하지 않은가 자중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진소유의 말이었다 하지만 기실 그것은 진소유의 전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진소유의 말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이 예문등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한 차례 길게 탄식한 후에 말했다 의외는 아니오 나는 사실 당신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검선은 천천히 그의 마음속을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로 너와 같은 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아니야 너는 우리들의 뜻에 찬성하느냐 백방생은 어렵게 그들이 군중들에게 말한 내용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세월팔선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고 이제부터 천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천륙무가의 조상인 천선 천선 이중심이 되어 천하의 신화제국 신화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천선 등은 석장생의 애석한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항상 혼란스러운 이 천하를 다스려서 이상세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옥색옥색으로 빛나는 천선은 이어 수중에서 하나의 도 도를 꺼내 보이며 현재 강호에서 나도는 신병이기 신병리기 네 가지는 기실 자신이 만든 것으로 실수하여 강호에 떠돌게 된 것인데 자신은 그것들을 찾으러 왔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자 너무나도 놀라서 입이 도저히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너무나도 놀라서 이성마저 마비된 것 같았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넋을 잃고 그 노신선들의 지시와 말을 따르고 있었다 아니 설령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누가 감히 이 가공스런 8명의 노신선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말했다 찬성합니다 세상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백방생은 그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 지금 검선이 묻는 것은 거의 최후 통첩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선 등은 지금 성룡한 등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검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럼 좋다 어서 나를 따라 오너라 백방생은 검선과 도선의 뒤를 따라서 천선의 앞으로 나아갔다 세월 8선이 나타나자 갑자기 장래의 분위기는 장난처럼 엄숙하게 변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이 앞으로 다 가가자 천선은 잠시 시선을 돌려 유심히 그를 바라보았다 옥광옥광 속에 투명한 빛을 바라는 천선 천선 그의 모습은 마치 고아하고 수려한 노문사 노문사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옥빛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조각한 듯이 수려하고 또한 투명하게 보이는 두 눈은 마치 하늘의 신좌가 창생창생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 모습을 보자 왠지 가슴에 충격이 느껴졌다 실상 조금 전에 하늘에서 소리를 질러 그에게 내상 내상을 입힌 사람도 바로 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천선은 문득 고아하게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유심히 보느냐 나의 모습이 이상하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상스럽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아서 이상한 거두려 천선은 기이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낯설지 않다고 그때 옆에서 검선이 공손히 말했다 그는 우리들의 대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직책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천선은 뜻밖이라는 듯이 웃었다 그래 너는 무슨 직책을 막기를 원하느냐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저는 찬성한다고는 했지만 직책을 막고 싶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천선은 어느새 백방생의 부근에 따라온 황진이와 당리를 돌아보고는 가볍게 웃었다 저 여인들과 함께 말이냐 음 좋은 일이군 하지만 너는 아직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신화제국 신화제국은 모든 신민 신민들이 협조해야만 이룩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으며 그의 일조를 해야 한다 만일 이 세외팔성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면 우선 숨이 막혀버리고 말 것이다 백방생은 문득 한 가지 좋은 방책이 생각났다 그는 즉시 품속에서 남은 백만냥의 황금이 수록되어 있는 예금장부와 인장 비밀번호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강호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차라리 이게 나을 것입니다 그 예금장부 등은 천천히 천선에게 날아갔다 이윽고 천선은 그 예금장부와 비밀번호 등을 살펴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군 일단 신하제국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테니까 이 액수는 제법 도움이 되겠어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소생은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천선은 말했다 좋다 물러가서 조용히 살아라 내가 조용히 살겠다면 누가 해치려고 하겠느냐 백방생을 바라보는 천선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의미심장하게 걸려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이윽고 그에게 폭권하며 읍하고 작별인사를 한 뒤에 당리와 황진의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황진의와 당리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실 잠시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외팔서는 이제 세외호세의 사람들의 무공을 모조리 폐지시키고 있었다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고 또한 다른 한 곳으로도 관심이 다소 쏠려 있었다 그곳으로는 소림사의 승려들과 다소의 무림맹인 순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소림사의 현임방장이여 우림맹의 맹주였던 도액선사 도액선사 그가 숨을 거두었던 것이었다 백방생도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액방장 그는 지금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70에서는 죽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대체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비록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도액선사는 그래도 이제까지 우림맹의 중추에서 제 역할을 해냈었다 백방생은 그 시 신을 보자 문득 지공의 모습이 내리에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주위에서 소림사의 승려 등이 다소 우울하고 분노한 기색으로 그들의 장문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지공의 모습은 아직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왠지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문득 고개를 돌려 진소유를 찾으니 그녀는 아직도 성룡안의 옆에서 다소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백방생은 문득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 무림의 혼란은 갑자기 진정된 것이다 무림맹이나 세외호세 등의 구분도 필요 없는 듯하고 그 위에 오직 신화제국만이 틀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신화제국이란 말 그대로 신을 닮아가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말이며 그들이 말하는 그 이상 국가에서 백방생이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백방생은 그대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곳은 소림사의 곳 또한 고해선사 등이 있었지만 백방생은 도저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눌 수가 없었다 오직 허망한 가슴을 부여안고 그저 맥없이 소림사의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밖으로 걸어 나가는 동안 혹은 들떠있고 혹은 우울해져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마치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황진이와 당리도 역시 말이 없었다 백방생은 곧장 당리 황진이와 함께 증평이 살던 그 집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누구의 기척도 없었다 백방생은 이미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체 증평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마을에 가서 맡겨둔 말들을 찾아가지고 백방생은 곧장 두 여인과 함께 낙양으로 달렸다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일행은 밤새도록 천천히 말을 몰았고 그리하여 오히려 다소 빠르게 다음날 아침 무렵에는 낙양에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별로 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여 일행은 그저 간단한 음식만을 시켜서 먹고는 계속 길을 재촉했는데 드디어 정오 무렵에는 백방생의 장원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집사를 비롯하여 하인들은 일제히 나와서 세 사람을 맞이했다 백방생의 장원은 아직 건재했다 백방생은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니 아늑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피로감을 느꼈다 내상을 입었던 것을 아직 조식하지 않아서인가 여기까지 올 때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곳에 도착해보니 이상하게 전신이 무력하고 졸음이 쏟아졌고 그것은 두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단순히 간밤을 꼬박 세며 여행했고 또한 그 전날 밤도 자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을의 무리민들은 체력이 강하며 최소한 황진의와 같은 정도만 돼도 설령 열흘 동안을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도 이토록 무기력해 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아직 몸을 씻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사흘 밤낮은 쉬지 않고 잠을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본체로 올라가자 침상에 누워 죽은 듯이 사흘 밤낮을 계속 잠자기 시작했다 시녀들은 여러 번 그의 곁에 와 보았으나 감히 백방생의 잠을 깨우지는 못했다 백방생이 이읍고 사흘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머리맡에 당리가 산뜻하고 고운 차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백방생이 일어나자 곱게 웃으며 말했다 지난 사흘간은 당신께서 혹시 아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주무시는지 우선 씻으셔야겠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아침 무렵이었다 몹시 시장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몸을 씻어야 할 것 같았다 백방생은 즉시 옆에 욕실에 들어갔다 당리는 굳이 그의 몸을 밀어주겠다며 따라 들어왔다 욕실에는 이미 맑고 깨끗한 물들이 알맞은 온도로 잘 데워져 있었다 욕실은 넓었고 욕탕 속에 물도 양이 많았다 백방생은 그간의 온갖 때를 다 씻어낼 작정으로 풍덩 그 욕조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당리도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그를 따라 욕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알몸은 정말 아름다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말라 보였지만 그러나 기실벗은 모습을 보면 군살이 하나도 없이 곳곳에 아름답고 강한 여자만의 근육이 보이고 또한 육체는 부드럽고 탄력 있었으며 잘록한 허리에 비해 두 개의 허벅지와 엉덩이의 윤곽은 너무나도 잘 발달하여 지극히 육감적인 느낌을 주었다 실로 그녀는 가장 매력적이고 육감적이며 실속 있는 여자로서 누구에게도 능히 욕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백방생은 때를 씻으려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으나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물 속에서 그녀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방민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에게 안겨들어드며 매우 행복하고 순종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만지며 말했다 그래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소 방민은 그의 몸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대답했다 상공전은 황언니와 후채에서 머물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시녀 두 사람을 더 고용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일은 없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당신이니 앞으로 그 예금장부에서 필요한 금액을 찾아 쓰도록 하고 사소한 일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헌데 그 황랑자는 아직도 가지 않고 있소 방민은 문득 몸을 가늘게 떨더니 말했다 저는 사실 매우 바보예요 상공께서 만일 그녀와 맺어지신다면 저를 소홀히 하실 것인데 그런데도 굳이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하다니 백방생은 사랑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그렇소 당신은 아주 바보여 방민은 백방생이 목욕을 하는 동안 계속 찬찬히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한 다음에 함께 식탁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이미 풍성한 음식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시장끼를 느끼자 정신없이 퍼먹었다 그리고 이어 식사를 마치자 서재로 들어가서 좌선 명상으로 운기 조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내상의 흔적과 수일간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가 있었다 이윽고 그가 운기 조식을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집사가 와서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백방생이 그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 후체로 가자 후체의 후원에서는 한창 당리가 황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백방생을 발견하자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는데 황진이가 웃으며 먼저 말했다 그간 신수가 더욱 환해지셨네요 살도 좀 더 빠지신 것 같고 혹시 그동안 어디 즐거운 곳에 다녀오신 것이 아니에요 황진이의 모습은 여전했으나 왠지 다소 초췌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본래 살이 많지 않은 여자였는데 다소 야위게 되자 더욱 애처로운 느낌을 갖게 했다 당리는 이에 반해서 행복감으로 안색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바로 조금 전에도 남군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 무슨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소 당리가 말했다 신화제국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그 천선이 왜 자신의 자손인 철육무가 주를 죽이면서까지 그런 연극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백방생은 황진이를 돌아보았다 황랑자는 무슨 말을 했소 황진이는 말했다 천선이 그런 거대한 야망을 실천하려면 대의명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우연히 곁들여졌다고 생각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우연이라니 황진이는 말했다 그러니까 그 석장생은 아직 그 천영천영을 벗어던지지 못한 거죠 이를테면 그는 이미 거의 죽은 목숨이기에 조상을 위해 희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당리가 말했다 헌데 어째서 그 철육무가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림사에서 연공을 계속했던 거죠 황진이는 다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에 관한 사실을 모두 밝히려면 아마도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미 신화제국의 힘이 뻗치고 있으니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백방생은 말했다 지금 그들의 동태는 어떻소 역시 정부의 밝은 황진이가 말했다 그들은 지금 옛날에 정의맹의 총단이 있는 보고산 보고산의 새롭고 거대한 신화제국의 총단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외호세의 세력은 다시 해외 해외로 쪼다버렸다고 하고 지금 신화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실질적 인기둥은 바로 천상회 천상회죠 백방생은 이미 천상회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신여 두 사람이 차를 날라왔고 당리는 새로 채용한 그 두 명의 신여를 백방생에게 인사시켰다 백방생은 그 인사를 받고 나서 이윽고 신여들이 물러간 뒤에 황진이에게 말했다 성수곡은 어떻소 그리고 무림맹은 아직도 존재하오 황진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성수곡은 본래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림맹은 이미 무너졌고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유명무실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거예요 백방생은 무림맹이 무너졌다고 하자 문득 다시 지공의 생각과 함께 용천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백방생은 용천기와 미처 인사도 하지 않고 소림사를 떠나왔었다 용천기는 그렇다면 신화제국에 협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달아난 것인가 하지만 황진이의 모습이 애처롭게 보여서 차마 그러한 것을 지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당리가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백방생은 얼어붙은 연못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음 일단은 한번 복주에 내려가 봐야 하겠소 가서 부모님의 묘소에 성묘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달마하원을 재건할 수 있었으면 하오 황진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겠군요 당리가 다소 주저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듣기로 진소저의 혼인식은 1년 후로 연기되었다고 해요 설날에는 신화제국의 개창식이 있고 그리고 곧장 그 성융안이 폐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소 흐린 듯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날이라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군 백방생이 좀 더 그녀들과 얘기를 나누며 후원을 걷고 있는데 문득 집사가 나는 듯이 달려와서 말했다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님이 백방생은 자신을 찾아올 손님들이 없다고 생각되어 내심 의아해하며 두 여자와 함께 객청으로 향했다 객청으로 가보니 과연 두 명의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라밀려였고 모두 얼굴이 낯설었다 백방생은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소생이 미처 알아볼 수가 없구려 그러자 문득 두 사람이 크게 웃으며 얼굴 근육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안면이 변화를 일으키며 낯익은 사람들로 변했다 기실 그러한 진기를 이용한 역용술 역용술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축골법 축골법의 기초를 둔 것이었으나 백방생은 아직 경험이 적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용천기와 지공이었다 백방생은 그들을 보게 되자 그만 기쁘고 반가워서 소리쳤다 아니 이럴 수가 쇠신발이 닳도록 찾아 다녀도 찾을 수 없을 듯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와 주다니 이게 대체 꿈이요 현실이요 용천기는 즉시 다가와서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실이요 아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오 지공은 여자로 분장하고 있어서 얼굴에 지붕까지 바르고 있었다 머리에 두른 두건까지 벗어버리자 그의 괴이한 모습에 백방생은 절로 배꼽이 아프도록 우스울 정도였다 백방생은 지공과 인사를 나누었고 황진애와 당리도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당리는 시종 편안한 표정이었으나 황진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안색이 다소 붉어졌으며 겨우 용천기와 인사를 나누는 정부였다 55장 은거은거 5명의 사람이 둥글게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자 시녀들이 빠르게 다과를 내왔다 이윽고 차를 마시면서 백방생은 말했다 강호의 소식은 대강 접했소 헌데 증랑자는 저번에 가보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더구려 스님께서는 혹시 그녀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공은 가볍게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용천기가 대신 말했다 그녀는 이미 그 돌 중에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그녀를 버릴 수가 있겠소 그녀는 지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백방생은 말했다 듣자니 무림맹이 무너졌다고 하던데 그래 두 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용천기는 그러나 황진의와는 달리 태도가 어색하지도 않았고 또한 여전히 태연했다 오히려 그 호방한 기질은 과거보다 더욱 강해진 것 같았다 용천기는 슬쩍 황진의 등을 돌아본 뒤에 말했다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외다 우리는 지금 신화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오 백형께서는 부디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백방생은 그들이 정색을 하고 나오자 은근히 마음이 당황해졌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용천기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말했다 부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백방생은 크게 당황해져서 그 자리에 일어나 마주 엎드리며 말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생의 수명을 단축시키는군요 용천기는 말했다 그럼 백형은 천하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백방생은 말했다 천하를 구할 생각이야 있지요 하지만 저를 지도자로 삶는다는 것은 천만부당하군요 용천기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지금 즉시 우리와 함께 가시겠소 백방생은 마주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용천기는 말했다 아직 거처가 정해진 곳은 없소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오 용천기는 말과 함께 황진이와 당리를 돌아보았다 혹시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였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저 잠자코 앉아 있기만 했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는데 어째서 굳이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말이오 용천기는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백형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군요 저번에 사실 우리 모두는 백형의 진정한 능력을 보았소 백형의 능력은 사실 그 석장생의 아래가 아니었소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소 백방생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용형께서는 그만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저의 능력은 석장생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게다가 한 문파를 이끄는 일은 그저 무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 무리는 용형께서 이끄셔야 하겠군요 용천기는 뚫어지게 그의 얼굴을 주시하며 말했다 그럼 백형께서는 우리 영웅회 영웅회의 산하에 들어 오시겠다는 말씀이오 확실히 이 용천기는 비단 무공뿐만 아니라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불과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어느새 새로 한 집단을 결성하고 발바 의계 이름까지 지어놓고 있는 것이다 보나마나 그가 그 영웅회의 회주 회주라는 것은 말할 나이도 없었다 과연 그 영웅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백방생은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이곳에 남기로 하겠습니다 용천기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니 방금 전에 백형께서는 우리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생은 그저 그런 뜻이 있다고 했을 뿐이지요 스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용천기는 일순분노하여 안색을 변화시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정령 천하를 이대로 좌시하겠다는 말이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잘못 보았군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당신들이 나를 어떤 영웅증으로 보았다면 그건 잘못일 것이오 이미 전에 천선에게도 말했지만 나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오 솔직히 천하를 구할 생각은 별로 없소 그저 이곳에서 편안히 살고 싶은 필부일 뿐인 것이오 백방생의 말에 용천기와 지공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리와 황진애까지 안색이 변했다 용천기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다 갑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용천기는 이어 신형을 돌리더니 걸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공도 이윽고 몸을 일으키더니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집사가 잠시 후에 달려오더니 그 용천기와 지공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백방생은 잠시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윽고 길게 탄식하며 몸을 일으켰다 백방생은 다소 무거운 안색을 하고 본체로 걸음을 옮겼다 당리와 황진애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문득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황진애에게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사형을 따라가지 않소 황진애는 그 말에 안색이 변했다 제가 떠나기를 바라나요 백방생은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다 낭자가 나의 내자에게 잘 대해주려는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그 용천기와 나와의 사이는 벌어졌소 따라서 이제 낭자와의 사이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오 황진애는 문득 두 눈이 눈물로 그렁그렁해졌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정말로 그렇게 보시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이미 보았다시피 그는 일개 영웅 후거리고 나는 그저 비겁한 소인배일 뿐이오 그러니 낭자도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오 나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다지 넓지 못하오 솔직히 이제는 친구도 아닌 남의 여자를 잘 대해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백방생은 말이 끝나자 신형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당리와 황진애는 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백방생이 본체의 거실에 올라갔을 때 이윽고 당리가 따라왔다 그녀는 눈물마저 글썽이며 말했다 상공 조금 전엔 너무 하셨어요 그녀는 상공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식은 차를 따라서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용천기와 적이 되었고 또한 많은 무리민들의 치탄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여자마저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녀도 이젠 떠나야 할 것이오 당리는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까지의 정리를 봐서 좀 더 좋게 헤어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어차피 그녀는 적의 여인이 될 것이니 상관이 없소 즉 그녀도 적이 되는 것이지 게다가 이런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라 각각 울 때는 가깝지만 멀 때는 아주 먼 것이 좋소 아리 당신은 그녀보다는 이제 다른 한 사람을 걱정해야 할 것이오 당리는 말했다 그건 누구죠 백방생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그대의 지하비인 이 사람이지 앞으로 무공이 높다고 해도 모든 영웅호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니 어찌 걱정되지 않겠소 당리는 그 말에 문득 달려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말아요 세상에서 오직 저 하나만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면 되지 않나요 당신이 설령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오직 이미 당신의 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사천당문 즉 당신의 친정에서 나를 헐뜯어도 말이오 당리는 안색을 굳히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친정집과 저와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어요 전 팔려온 것이고 상공께서는 저를 사셔서 잘 대접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오직 당신의 사람이지 어느 누구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은 한평생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제가 이 맹세를 어긴다면 죽어서 지옥의 유황불 속에 영겁으로 태워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녀의 몸을 안으며 입을 맞추고 말했다 좋소 하지만 그런 험한 맹세를 할 필요는 없지 역시 이 세상에서 나의 동반자는 그대 뿐이오 그때 문득 황진의가 거실로 올라왔다 백방생은 당리를 놓아주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황진의는 다소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이윽고 백방생의 앞에 와서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 들어주겠소 사실 황진이는 백방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왔으므로 그런 부탁쯤은 들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황진이는 말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도 좋아요 제가 말하는 부탁이라는 것은 제가 당신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거예요 백방생은 다소 의외인 듯이 말했다 겨우 그거요 난 또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라면 간단하지 어디가 좋겠소 장소는 당신이 골라보시오 황진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재를 가리켰다 저 곳이 좋겠군요 당리는 황진의가 일부러 부탁까지 한 상황이므로 이내 몸을 일으켜서 내려가 버렸다 그럼 저는 잠시 후원에 가 있겠어요 황진이는 귀를 기울여서 당리가 완전히 후원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서재로 들어갔다 백방생은 의자 위에 앉으며 말했다 자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황진이는 약간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짓이오 그러나 황진이는 이내 옷을 다 벗어버렸다 지금은 환한 대낮이다 햇빛 아래 그녀의 아름답고 은밀한 육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의 온 몸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당리와 비교될 바가 아니었다 사실 용천기가 말한대로 그녀는 최고의 여자임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잘룩한 허리 아래로 은밀한 부위가 수치스러움으로 놀라서 쏟으라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저의 알몸을 보인 일이 없어요 당신은 이제야 저를 용서하시겠나요 백방생은 도무지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서 옷을 입으시오 황진이는 그 말에 순순히 다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주 안으며 말했다 제가 조상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치료했던 일은 나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 일을 속여왔던 것은 당신이 화가 날만해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겨우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왠지 아직도 그녀의 벗은 알몸이 어른거리는 것 같아서 안색을 붉히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그런 일로 화가 난 게 아니오 다만 황진이는 말했다 다만 저를 적으로 간주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궁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야 당신이 용천기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헌데 헌데 방금 그런 그런 짓을 하다니 그것은 황진이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미 당신께 알몸을 보였으니 용사형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호호 그것은 염려 마세요 사실 저는 이미 그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그럼 이젠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용사형을 몹시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알았죠 또한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을 만난 이후에 그토록 사무치는 듯한 그리움이 왠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날 제가 용사형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강남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직 용사형을 찾지도 못했는 데 갑자기 당신의 소식이 궁금해지는 것이었어요 혹시 당신이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거죠 황진이의 말은 조용하고 평이하여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기이에서 가끔 상기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황진이는 말을 계속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일단 그런 걱정이 들자 왠지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았으며 용사형의 일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낮을 달려 그 길로 쉬지 않고 곧장 당신을 찾아 돌아왔던 것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 그래서 당시 그대의 모습이 그토록 초췌해져 있었던 것이었군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당시에는 저의 그러한 혼이 빠져버린 듯한 심정을 잘 알지 못했죠 다만 제가 호법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뒤에 용사형을 만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용사형이 몹시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크게 속으로 당황해 했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감정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하고요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 용천기는 그야말로 사내대장부들 가운데의 영웅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오 그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이 아니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당시 이미 용사형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것이 문제였어요 왠지 당신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치없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용사형을 다시 보고 갑자기 실망을 느끼게 되어 당황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제서야 제가 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백방생도 기실 전날 소림사의 대웅전 앞들에서 용천기와 황진이가 나눈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나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보일 바보 같은 여자도 있단 말인가요 이어 황진이는 갑자기 백방생에게 다가와서 그의 품속으로 안겨들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정랑정랑 저는 이미 용사형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 그대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그저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수곡의 일은 이제 저와는 상관도 없답니다 다소 야윈듯한 황진이의 그러한 말과 눈빛은 단숨에 백방생이 가슴을 녹여버릴 것 같았다 백방생은 당황해져서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 역시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나는 이미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소 황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부에게 삼처사첩은 흉이 되지 않아요 당미동생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중요해요 황진이는 말과 함께 그의 입술에 자진하여 입을 맞추었다 백방생은 내심 그녀의 알몸을 보고 흥분하고 있었던 터라 즉시 그녀를 껴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껴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추며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뜨거웠고 또한 기실 오래전부터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이 이제서야 서로 확인되고 불이 붙은 것이다 백방생은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안고 침실로 향했고 황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소곳이 따랐다 이윽고 침실에서 행해진 두 사람의 사랑의 행위는 뜨거웠으며 그러나 황홀감보다는 편안한 행복감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에 백방생은 침상 위에 누운 채로 나른하게 황진이의 알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바보여 당신을 내쫓으려고 했으니 나는 그랬다면 필시 후회하게 되었을 것이오 황진이는 계속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시험해본 것이죠 저를 버리실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시험하지는 마시고 오직 이끌고 사랑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하라고 하시면 설사 지옥에라도 가겠어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정말 그대는 좋은 사람이군 하지만 이 일을 아리가 알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요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동생은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경 쓰시지 않게 제가 잘 처리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자매처럼 친하게 당신을 모시면 되지 않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소 헌데 아진아진 앞으로 정말 나와 같은 사람과 살게 되어서 후회가 없겠소 황진이는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혼을 빼앗아간 분이시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사실 아까 용사형은 당신께 너무 결례를 범했던 거예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 속으로 화도 났지만 참고 있던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가 무슨 결례를 했단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사실 상공께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죠 방금의 천하에서 세외팔선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상공뿐이죠 그들은 무슨 자칭 영웅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창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만일 세외팔선이 주목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상공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그들과 어울릴 경우 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될까봐 스스로 필구가 되어 이곳에 남으시려는 거죠 상공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영천오걸들이 대체 무엇을 알게더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용천기는 그래도 그대의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다소 너무한 것이 아니오 황진이는 말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만난 이후에 견식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보니 그는 비단 무례할 뿐만 아니라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이 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체 그런 사람을 내가 어째서 그렇게 관심을 두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오늘 상공과 적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와도 적이 된 거예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소 천하에는 실로 그러한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 고맙소 사실 나도 당신을 떠나보내 생각은 전혀 없었소 나도 사실 당신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오 말이 끝나자 백방생은 다시 그녀를 안았다 또 한 번의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지나갔다 지금은 대낮이지만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절실한 지금은 그러한 격식은 필요하지 않았다 무공이 높은 두 사람은 몸이 피로해질 정도로 끝없이 사랑을 나누고 이어 함께 단잠에 빠져들었다 백방생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황진의가 아니라 바로 당리였다 백방생이 어리둥절해하자 당리가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황언니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는 물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원했지만 정말 질투가 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네요 만일 당신이 또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는 화가 나고 말 거예요 백방생은 속으로 크게 뜨끔하여 중얼거렸다 이크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백방생은 흡사 꽃뱀처럼 휘감겨드는 당리의 유혹에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고생을 해야 했다 이윽고 백방생이 간단하게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황진이와 당리가 어느새 산뜻한 차림새로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유혹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두 여자의 표정은 어느새 차분하고 조용해져 있었다 백방생은 그녀들의 앞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오 백방생은 사실 상황이 달라지게 되자 함께 자리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황진의가 정색을 하고 미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상공 우리는 이미 친자매처럼 서로 돌보며 상공을 모시기로 했어요 모든 일은 상공의 뜻에 따르며 조금도 어기지 않겠어요 비록 아직 혼인의 예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로 굳은 마음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백방생은 황진의가 그렇게 말해주자 부담을 덜게 되어 미소하며 말했다 조소, 아진, 아리, 그대들은 모두 똑같이 나의 부인들이오 나는 그대들을 맞이하여 사랑하고 성실하게 보살펴줄 것이오 앞으로 집안의 사소한 일들은 그대들이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혼인식은 나중에 좀 더 편안해졌을 때에 하도록 합시다 당리가 품속에서 예금장부와 인장 등을 꺼내서 황진의에게 내밀며 말했다 그럼 이것은 언니가 맡도록 하세요 아무래도 위아래가 있어야 할 테니까요 황진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동생이 가지고 있도록 해 나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백방생도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아진에게는 내가 또 돈을 맡겨두면 되니까 말과 함께 백방생은 품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표 봉투를 꺼내 황진의에게 주었다 그 봉투 속에는 전날 황진의가 인출했던 29만 양의 황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백방생은 황진의가 그것을 받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또 얼마든지 돈을 구할 수가 있으니 두 사람은 각기 그 안에서 돈을 쓰도록 하고 또한 그것으로 갖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무방하오 그리고 만일 부족하다면 더 달라고 하구려 당리와 황진의는 함께 기뻐하며 미소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남편을 두었으니 정말 걱정이 없겠군요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식사를 했다 그 분위기는 내정과 평화가 넘쳐 흘러서 화락화낙했다 황진의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영웅회는 농림맹 농림맹과 만화교 만화교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구파일방과 오대세가 그리고 정사 중간에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것이오 헌데 오대세가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공을 폐지시키지 않은 사람들이겠구려 황진의는 말했다 예 남궁 건민과 제갈승지 그리고 팽호팽걸 등이지요 헌데 상공께서는 정말 강남으로 내려가실 생각이신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에 지금은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 함께 갔다 오도록 합시다 황진의가 다시 말했다 근자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리고 있어요 당신은 아시나요 백방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황진이는 말했다 그날 소림방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천선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백방생은 다소 놀라며 말했다 거기에 무슨 근거라도 있소 황진이는 말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도액선사는 만화교회 교주와 은밀히 사귀다가 지공화상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므로 천륭무가죽과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소림사에서 연공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달마하원에 서신을 보내게 한 거죠 하지만 결국 소림방장은 이미 나중에 그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간 것을 알고 천륭무가의 음모를 공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천선은 나타나자마자 우선 그부터 죽여버린 것이죠 당미가 말했다 천륭무가의 음모라니 그건 대체 뭐죠 황진의가 말했다 그 역시 소문임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석장생은 오히려 소림사에서 연공연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당미가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그가 소림사에서 연공을 하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죠 황진의가 말했다 그는 단지 연극을 한 것이지 당미는 더욱 의아해져서 눈이 그만 휘둥그레졌다 연극이라고요 황진의가 말했다 애초에 그가 달마혁근경으로 천영을 해소하겠다는 자체가 엉뚱했다는 거야 만일 그게 가능했다면 이번에 성룡안이 어째서 또 그런 연공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폐관 수련을 하려고 하겠어 게다가 누군가의 설명에 의하면 석장생이 연공을 한 흔적이 없다는 거야 당미는 눈이 동그랗게 변하여 말했다 그럼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연극을 했다는 거죠 황진의는 말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른바 천선 등이 등장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다는 거야 즉 일부러 천영을 해소한다고 해놓고 세우의 오세를 불러들이고 그리하여 무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구세주로서 천선 등이 나타난 것이지 당미는 입을 딱 벌렸다 그렇다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달마하원에 연락을 하고 또한 세 외우세를 나타나게 하여 달마하원을 멸망시켰다는 말인가요 황진이는 말했다 그것은 아마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일 거야 혹시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지 당미는 말했다 다른 목적이라뇨 황진이는 말했다 그저 간단하게 보기에는 우선 소림사와 달마하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또한 세 외우세가 한편이라면 애초부터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당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세 외우세의 사람들이 모두가 무공만 폐지되어 눌푼 다친 사람들이 없고 또한 그들도 본국으로 가서 무공을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황진이는 말했다 결국 상공의 부모님 아니 이제는 우리의 시부모님이 되시지 그분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 세외우세나 혹은 세외팔선에게 목숨을 잃게 되어 늘지도 몰라 아니 상공께서도 그때 다치셨던 것이고 당미는 눈빛을 빛냈다 하기는 세외우세와 세외팔선은 모두 한통속이니까요 그럼 상공의 원수는 그 천선 등이 되는 건가요 헌데 그 원수는 어떻게 갚죠 황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백방생은 그저 묵묵히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또 무엇 때문에 굳이 강남으로 가보자는 것일까 그는 정말로 절망에 빠져서 모든 희망과 복수를 포기한 것일까 황진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세외팔선은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등장한 것이야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을 상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지 백방생은 그 뒤로 2,3일을 더 쉬면서 장원을 정리했다 그는 이미 능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장원을 싼 값에 팔아버리고 금포의 금고에서 숨겨놓은 예금장부들을 모두 찾았다 그가 예금장부를 모두 찾은 것은 일단은 그다지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남쪽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백방생의 그러한 결정에 황진이와 당리는 물론 군말 없이 따라주었다 마차는 가능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남아있고 그리하여 일행은 거의 한 달이나 지나서 복주성의 부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보고산에서 신화제국의 개창이 선포되고 있었고 복주성에만 해도 흰눈이 내리는 가운데 신현세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백방생과 그의 두 부인들은 신화제국의 개창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상관할 것이 없었고 다만 설날에 눈이 내리자 다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기분들이었다 그동안의 그들의 사이는 더욱 달란해지고 화목해져서 이미 모두가 거의 한 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게다가 그 두 여자는 이미 임신을 하여 초기에 있었다 그러한 점들이 답답한 백방생의 마음에 어, 느 정도의 위안을 주기는 했다 백방생은 먼저 백로야의 장원에 들렀는데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문득 과거의 회상에 잠기다가 이윽고 달마하원으로 가니 그곳은 정말로 완전히 폐허가 다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하던 건물들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온갖 불상들이나 장경각 장경각의 서책들도 모조리 불타버리고 없었다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하며 많은 승려들로 북적거리던 이 고찰이 이런 폐허로 변해버릴 줄이야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곧장 부모와 조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묘를 하고 향화를 올렸다 신여섯 장 피습피습 그런데 막 백방생이 향화를 마치고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들의 앞에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뜻밖에도 한 노승 노승이었는데 용무도 보잘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어찌나 늙었는지 온갖 주름살로 뒤덮여 있었다 너희는 뭘 또 훔쳐가려고 이곳에 왔느냐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 오는 통에 그만 당리 등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당리가 웃으며 말했다 노화상 우리는 뭘 훔쳐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또 뭘 훔쳐가겠어요 노화상은 잠시 화려한 차림새의 새 사람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곳에는 이젠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지 당리가 말했다 노화상 당신은 이곳에 살고 있나요? 노화상은 말했다 그럼 여기에 살지 어디에 살겠는가? 노화상의 차림새는 매우 추래했다 아마도 이곳에서 사는 것이 빈곤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 노화상이 다소 멍청해 보이는 것을 보고 황진이가 미소하며 말했다 여기에 당신 말고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노화상은 말했다 있기는 있지만 그건 왜 물어보는 것인가? 황진이는 말했다 우리는 대시주로서 불공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스님들을 보아야 불공을 드리고 법사를 열든지 할 것이 아닌가요? 황진이가 법사를 연다는 말에 노화상은 일순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시 일행을 바라보았다 저 정말인가? 황진이는 품속에서 작은 금원보 금원보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부근 부근께서는 돈이 많으신 분이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노화상께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면 이 원보를 드리죠 그 금원보는 열량짜리로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저 법사를 연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수고비로 주겠다고 하자 그만 노화상의 눈이 휘둥그레 지고 말았다 그는 믿기 어려운지 손을 벌렸다 어 어디 봅시다 황진이는 즉시 그 원보를 노화상의 손에 건네주었다 노화상은 그 원보를 한번 깨물어 보더니 진짜라는 것을 알자 이내 얼른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어서 따라오시오 비록 대단하지는 못하다고 해도 일단 화상이 살고 있으니 약간의 건물과 사람들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 일행은 즉시 그 노화상의 뒤를 따라갔는데 이윽고 두어개의 야산을 돌고 보니 그저 한 채에 다 허물어져 가는 법당이 있을 뿐이었다 기대했던 화상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낡은 단 위에 칠이 벗겨진 불상이 하나 올려져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는 십여명의 거지아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당리와 황진이는 백방생의 표정이 우울해지는 것을 보고 가볍게 탄식을 터뜨렸다 거지아이들은 그 노화상이 웬 화려한 차림새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일순의하에 하며 우르르 일행에게 몰려들었다 거지아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녀석들이 열대여섯 정도였는데 그들은 노화상을 보고 길을 가로막으며 놀리듯이 말했다 화상 저들은 또 누구지 왜 이리로 데려오느냔 말이야 그 노화상은 귀찮은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서 꺼져라 밥값도 못하다니 그리고 이분들은 법사를 드리려는 분들이니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법사를 연다고 하하 정말 이거 웃기는데 거지아이들은 저마다 낄낄거리고 웃으며 일행의 주위로 다가섰다 당리는 성격이 냉정하여 그런 귀찮은 녀석들을 싫어했다 그녀는 즉시 일장을 날려 입구에 반쯤 무너진 난간을 후려쳤다 그러자 느닷없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돌랑간이 박살이 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음흉한 눈빛을 하고 달려들던 거지아이들은 그만 겁을 집어먹고 놀라서 달아났다 하지만 의악소리와 함께 달아났던 그 녀석들도 잠시 후에는 다시 근처로 몰려와서 훔쳐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백방생은 황진이와 당리와 함께 그 법당의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낡고 많이 파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붕이 멀쩡하여 능히 비바람을 막아줄 만했다 백방생은 잠시 그 낡은 불상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탄식을 했다 실로 이곳이 과거에 그의 부친 같은 절대의 고수를 길러낸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법사를 하지 않겠소 따라 들어와서 질문하는 노화상을 보고 백방생은 잠시 생각을 굴렸다 그는 우선 법사는 집어치우고 모든 의문을 풀어보기로 한 것이다 본래 이 절은 너무나도 큰 절이기 때문에 지원지원이나 분원분원들이 각처에 적지 않을 것이다 세외호세가 그들마저 멸망시켰을 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본원 본원이 멸망되었다고 해도 이윽고 나타나서 저를 간수할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모두 간단하게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에 백방생은 노화상에게 말했다 이 절에 다른 사람들은 없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오 노화상은 말했다 그거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이 절에도 본래 딸린 토지가 있었을 것이 아니오 노화상은 말했다 토지 없어 본래는 이 절에도 물건들이 없지 않았지만 나중에 놈들 이 다 훔쳐가 버렸어 토지가 없다고 백방생은 문득 뭔가를 깨닫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로 토지가 없을 리는 없는 것이다 절에 딸린 토지는 방대하며 그 소장료 등을 받아서 절은 운영되어 온 것이다 비록 직접 병작하던 곳도 있었지만 절반 정도는 남에게 땅을 빌려 주고 있었다 평소대로라면 지난 가을에 이 절에서는 많은 수확을 거두거나 소장료를 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달마하원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눈앞에 이익이 있지만 신화제국 등의 힘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화제국이 사라져야만 다시 연고자들이 몰려들어 이 달마하원은 재건될 것인가 백방생은 비록 강호해서 스스로 달마하원의 후회임을 자처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달마하원의 재건과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달마하원은 앞으로 그 연고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재건될 것이다 백방생은 일단 그런 확신이 있었자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 그것은 남하도 함께 멸망한 남해보타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백방생은 실내를 둘러보다가 노화상에게 다시 말했다 이곳에서 법사를 연다고 해도 능히 그것을 치를 만한 도구들이 있단 말이오 노화상은 다 낡은 불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것은 의무 없는 것은 아니오 구할 수가 있을 것이오 백방생은 그 노화상이 기실은 이 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떠돌이 중으로서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만일 그가 달마하원의 연고자라면 감히 이곳에 와서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곳이 텅 비어 있자 그만 거지아이들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었다 노화상의 말로 미루어 보아 당연히 여기에서는 법사를 연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미와 황진은 임신 초기이지만 그래도 제법 움직일만 했다 그녀들은 모두 건강하여 태아 역시 건강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일단 이곳에 온 이상은 법사를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화상에게 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두 여인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재기 등의 모든 물품들을 구입해 오게 했다 거지아이들은 처음에는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국물이라도 생길 듯 하자 잽싸게 다가와서 일들을 거들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이 추운 날에 아직 따뜻한 옷 한 벌이 없는 것을 보고 황진이와 당미에게 그들의 옷도 한 벌씩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드디어 법사를 열게 되었을 때 백방생 등은 다소 난처해지고 말았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노화상은 완벽한 돌파리로서 법사를 여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심지어 그가 외우고 있는 불경도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화상이 아닌 백방생 등이 그것을 알고 있을 리가 없었고 또한 다른 곳에서 사람을 청해올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오두커니 앉아있는 노화상과 함께 마치 제사를 하는 듯이 대강 법사를 치러낸 일행은 이윽고 모든 물건들을 노화상과 거지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거지아이들은 갑자기 새 옷들을 입게 되자 절로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은 그들과 노화상에게 또다시 각기 얼마간의 돈들을 집어주고 이윽고 마차에 올랐다 그런데 백방생과 그의 부인들이 탄 마차가 미쳐 달마하원을 벗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데 바로 그 노화상이었다 노화상은 뜻밖에도 하나의 커다란 보따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당리가 고개를 내밀고 묻자 노화상은 즉시 그 보따리를 풀어 보였다 놀랍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수십 권의 불경들이었다 백방생이 대충 훑어보니 그다지 귀한 서책들도 아니었고 또한 무학비급들은 아니었다 아마도 달마하원이 불타버릴 때 남은 물건들인 모양이었다 당리가 말했다 이걸 어쩌라는 거죠? 노화상은 말했다 사실 남은 물건이 전혀 없지는 않았소 바로 이것들인데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싼 값에 사가도록 하시오 백방생과 황진의 등은 그 말을 듣자 내심 기가 막혔다 노화상은 승려 의심분이고 아직 불경 하나 외우지 못하면서도 그 불경들을 마치 돈이 되는 물건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돌팔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천하의 그와 같은 화상은 다시 없을 것이다 혹시 그는 불경을 아예 읽을 줄도 모르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필시 노화상은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불경들을 잘 숨겨두었다가 이제 부자를 만나게 되자 팔려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기왕에 불경이 발견되었으니 그것을 인연으로 한번 이들을 가르쳐 보자는 것이었다 설령 나중에 연고자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해도 이들이 잘 지켜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즉시 마찰을 돌렸다 백방생은 그날 밤에 그 황량한 법당에 머물면서 몇 권의 책자를 저술해냈다 그것은 거지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몇 가지 달마하원의 무공을 담은 비극들이었다 그런 아이들의 심리는 잡아두기 어려움으로 일단 무공으로 마음을 잡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저술하는 무공 비극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서 스승이 없더라도 연성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지 아이들의 머리를 모조리 삭발하게 하고 때로는 불경을 읽으면서 이 달마하원에 머물게 했다 물론 그들이 몇 년 동안 밥을 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충분한 황금과 은자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이어 백방생은 다음날 거지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근검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을 한 차례 훈시한 후에 드디어 달마하원을 떠나왔다 달마하원을 떠나 어느 정도 가자 문득 황진이가 말했다 상공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당리가 말했다 그럼 왜 그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백방생은 말했다 아마 그들 대다수는 다시 나쁜 길로 빠지고 말 것이오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 한두 명이 간혹 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할지도 모르지 그것은 아마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르오 황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상공께서는 그곳에 삶의 등불을 심어놓고 오신 것이로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혹시 나중에 그들 중에서 달마하원의 주지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합시다 당리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남창 남창으로 갑시다 남창은 이미 그들이 내려오면서 지나쳤던 곳이며 또한 백방생에게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했다 그곳의 망해사에서 백방생은 황금충의 보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파양호와 인접한 그곳은 풍광이 수려했다 백방생은 바로 그곳을 자신의 은거지로 삼은 것이었다 일행은 다시 거의 보름 만에 남창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겨울도 다 지나가고 하여 산하에는 봄기운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창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았다 백방생은 두 부인과 함께 그런 어느 이름 모를 작은 호수의 주변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들은 비단 부자일 뿐만 아니라 무공이 고강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거의 힘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보름 만에 벌써 그 새로 지어가는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별다른 생활을 누려가게 되었다 많은 목수들이 착착 집을 완성해가는 동안에 부인들은 자신들이 낳을 아이들을 기를 장소 등을 마련하고 준비했고 백방생은 간혹 근처의 호수에 낚시를 다녔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한동안은 아주 평온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방생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호수 위에 두 개의 광채가 내려앉았다 다름 아닌 그 광채는 하얗고 누런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세외팔선 가운데에서 의선의선과 화선화선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이에 갑자기 크게 놀랐다 그 의선은 바로 황진이의 조상으로서 여태까지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나 아직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저들이 나타나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세외팔선은 과연 세상을 지배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곡강했다 백방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들은 백방생의 눈앞에 이르렀다 의선은 다소 인자한 모습이었고 화선은 세외팔선 중에 유일한 여자로서 여전히 고귀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선이 불쑥 말했다 너는 우리를 아느냐 백방생은 낚시대를 거두며 싱거운 듯이 웃었다 당신들은 바로 의선과 화선이 아니오 의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제법 멍청하지는 않구나 그러면 너는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혹시 제가 잡은 물고기를 자시러 오신 것이 아니오 화선이 가볍게 미소했다 눈부신 백발 백발 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늙었어도 지극히 아름답고 고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소진 소진이 내게 푹 빠졌다고 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무리는 아니었구나 소진은 바로 황진이의 암형 암형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아진에게서 당신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소 의선은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바로 그 아이 때문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혹시 내가 구박을 할까봐 그러는 것이오 의선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만일 구박을 한다면 벌써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일순 그의 음성이 강해지자 호수의 물결이 그 여파에 의해 강하게 물결쳤다 실로 세외팔서는 하나같이 무서운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른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화선이 말했다 앞으로 그 아이에게 어떤 행익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으니 의당 우리가 도와주려는 것이지 백방생은 말했다 그녀에게 대체 어떤 행익이 닥친다는 것이오 의선이 말했다 그건 내가 오늘 죽는 것이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백방생은 그만 놀라서 급히 하늘로 뛰어오를 뻔했다 그의 무공은 이미 뜻하는 바대로 행해지고 있어서 실로 그렇게 경망스럽게 펼쳐진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백방생은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하여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건 농담이겠지요 의선은 눈살을 다시 찌푸렸다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할 만큼 할 일이 없는 줄로 아느냐 백방생은 그가 다시 정색을 하고 화를 내자 그만 안색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럼 나의 수명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화선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온 이상은 너의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내가 죽으면 황진의가 슬퍼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정말 진심일까 백방생이 내심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화선이 다시 말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일을 생각하고 온 것이니까 이에 백방생은 속으로 화들짝 놀랐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었군 그러다가 문득 화선이 다시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연달아 흠칫했다 계속 그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의선이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용건만 말하기로 하지 잠시 후에 우리와 천선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가는 길의 마지막으로 내게 들르는 것이지 즉 내가 귀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약간의 수단을 부려서 내가 죽지는 않게만 해줄 수가 있다 이상이 바로 우리가 나타난 이유이다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의선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유이다 이제부터 수법을 펼칠 테니 너는 가만히 있도록 해라 가만히 있으라고 백방생은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기실 그는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었다 막대한 힘이 몰려와서 그가 저절로 가만히 있게 했던 것이었다 그의 신형은 이어 시체처럼 뻣뻣하게 변해서 허공으로 떠올랐다 화선이 그것을 보고 우수를 가볍게 쳐들었다 그러자 일순 그녀의 손끝에서 서리빨과도 같은 기이한 백색백색의 광채가 폭사되어 한순간 에백방생의 몸을 꿰뚫었다 만일 평소라면 그 번개뿔과도 같은 광채에 의해 백방생의 몸은 박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기이하게도 그 광채가 수도 없이 백방생의 몸을 휘돌면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헌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의선은 장력장력을 조용히 내뻗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대개 세외팔선은 이미 지상선의 경지에 도달하여 장력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의선의 양손바닥에서는 마치 둥그런 황금알이 생겨나는 것처럼 장력이 형체를 이루더니 서서히 백방생의 몸으로 덮쳐가는 것이었다 어? 아니 백방생은 꼼짝도 못하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황금알은 마치 계란만한 것이었는데 백방생의 머리 백회열 백회열에 이르자 돌연 얇은 막으로 변해서 그의 몸을 위해서 아래로 그대로 씌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황금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백방생의 몸은 은은한 황금색을 띄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기묘한 쾌감 같기도 했고 혹은 어떤 갑옷을 입은 것 같기도 했다 문득 백방생의 몸은 지면에 내려서 있었고 그 두 사람도 손속을 거둔 후였다 의선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왠지 그 두 사람의 안색은 다소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그 수법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 달밖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그 한 달 동안 그것은 너를 금강불괴 금강불괴로 만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너를 공격하고 무공을 폐지시킬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물론 한 달 후에는 너를 죽일 수가 있겠지만 그들은 자존심이 높으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너는 앞으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말이 끝나자 그 두 사람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꺼지듯이 호련 사라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마치 그것은 꿈을 꾼 것 같은 광경이었다 만일 백방생의 몸과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의심할 뻔했다 백방생은 잠시 어리둥절하여 그들이 사라져간 방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생각했다 천선이 신화제국을 건설하고 곳곳에 지부를 설치했다고 하더니 이제 그들도 역할을 다했으니 각자의 영토로 떠나는 모양이군 그들은 그곳에서 역시 신신으로 군림하게 되겠지 백방생은 세외호선 세외호선이 나타난다는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의선과 화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일까 작은 어망에는 이미 잡아놓은 두 마리의 잉어가 퍼덕거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것들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잉어들아 잉어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우리의 아기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잉어탕을 나의 두 마누라들이 먹어야 하거든 너희들은 이번에 죽거든 내 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거라 이미 사위가 미미한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낚시도구들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헌데 그가 대략 중간 정도 갔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강렬해지는 노을빛 속에서 문득 다섯 개의 광채가 찬란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홍흑회남자 홍흑회남자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세외우선이었던 것이다 실로우 의선과 화선이 말한 바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들을 만나자 일순 어리둥절해 했으며 다소 안색이 변했으 나 이내 폭권하며 말했다 아니 여러분들이 소생을 다 찾아오시고 이거 웬일들이십니까 세외우선은 별로 그에게 신경을 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마치 눈앞에 한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구경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마선 마선 이 잿빛의 눈빛을 빛내며 귀선 귀선을 향해 말했다 아니 이거 저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가 온통 검은 광채로 뒤덮인 귀선이 잠시 백방생의 모습을 살피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의선과 화선의 금강불괴체 금강불괴체 수법이네 빌어먹을 늙은이들 정말 천선의 노여움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검선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들을 상관할 것은 없네 도선이 말했다 그렇군 그런데 이 녀석은 오늘 제법 운이 좋은 것 같군 또 죽을 목숨이 살아나다니 말이야 귀선이 말했다 그러나 과연 살아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일까 과연 이 녀석이 정말로 운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마선이 말했다 흐흐흐 동감이야 살아있는 것이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백방생은 그들이 자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떠드는 것을 보고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뭐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이오 당신들도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오 귀선은 음침한 시선으로 백방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무공을 모두 상실당하고 병신이 되는 데다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는 말이냐 어? 미치게 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백방생은 문득 의선과 화선의 얘기를 떠올려 보며 마주 대꾸했다 나 역시 이미 무공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소 오히려 무학 자체의 경지에서는 당신들보다 안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런 나를 당신들이 심마심마에 들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도리어 귀선은 백방생이 일부러 말을 길게 끌자 답답한 듯 말했다 도리어 미치게 되는 쪽은 우리라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소 당신은 아마 심령금제 심령금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만일 그 사람의 심력심력이 당하는 사람보다 약할 경우에는 도리어 시전자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오 귀선은 음산하게 웃었다 그럼 너의 심력이 나보다 강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믿지 못하겠다면 믿지 않아도 무방하오 어쨌든 나에게 당신들의 심령대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오 하긴 이 녀석은 조금 이상하다 저번에도 몹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귀선은 속으로 생각했으나 이내 음험하게 웃으며 말했다 헌데 내가 내게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의도는 뭐냐 설마하니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은 아니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천만에 내가 만일 걱정한다면 차라리 거지를 택할 것이오 나는 다만 당신이 미쳐서 세상에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까봐 미리 충고하는 것이오 귀선은 음산하게 말했다 으흐흐 내가 그런 말을 믿을 정도로 순진한 줄로 아느냐 백방생은 가볍게 웃었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소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라고 검선이 차갑게 백방생을 주시하며 말했다 너는 그 사이에 말솜씨가 더욱 늘었구나 너의 그 말에 의하면 내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1대1이라면 내가 이기겠지 그리고 당신들이 한꺼번에 덤빈다면 그 결과는 알 수 없겠소 검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째서 1대1이라면 내가 이긴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바로 심령대법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오 즉 당신들과 나와의 차이는 그저 공력에 있어서 수십배의 차이가 있을 뿐이오 말하자면 무학의 깨달음 그 자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한수위라는 말이지 당신은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소 검선은 말했다 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무학의 완전한 단계는 무엇이오 검선은 말했다 그건 무형검 무형검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헌데 당신들은 어째서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소 검선은 기이하게 안광을 바라며 웃었다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대체 무형검의 정의 정의가 무엇이오 사선이 말했다 흐흐 내가 우리에게 그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느냐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공력은 몰라도 이 무학상의 오의 오의에 대해서는 나에게 물어야 할 것이오 그런 점에서 당신들은 나의 한마디를 듣는 것이 몹시 이익일 것이오 마선이 말했다 너는 그것으로 너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 당신은 여태 듣지도 못했다는 말이오 마선은 순간 화가 나서 두 눈에 잿빛 광채가 무려 한 잔 앞 피어 올랐으나 이내 쓰러졌다 백방생은 그들을 주시하며 말했다 만일 무형검이 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그러나 만일 아직 무형검에 오르기 이전이라면 당연히 결점이 생기고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오 게다가 그 사람의 공력이 매우 높다면 장애도 덩달아서 커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심마가 유발되는 것이오 단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오 즉 적의 마음의 허점을 공격하여 그 공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오 사선이 말했다 너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완벽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그를 향해 도려 말했다 당신은 그럼 나의 무공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오 사선은 말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완전하지만 당신들은 완전하지 않소 그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오 당신들은 어째서 당신들이 그런 색깔을 가지게 되는지 알고 있소 사선은 마침 궁금했는지 말했다 그건 어째서냐 백방생은 말했다 무형검이란 이른바 뜻과 초식이 사라지는 것이오 당신들은 비록 이미 초식초식을 멸하기는 했지만 아직 뜻을 멸하지는 못했소 뜻은 말하자면 그 사람의 습성이나 욕망 기질 성격 등을 따르는 것이오 당신들은 뜻을 아직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빛깔을 띠는 것이오 세외우선은 기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도 도를 닦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백방생의 그러한 말에 아연 흥미로운 빛을 발했다 귀선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뜻이란 또 뭐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이른바 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소 초식은 무학의 수련에 의해서 배울 수가 있소 그러나 이 뜻은 그렇게는 배울 수가 없소 이 른바 무학의 절정에 도달한 고수가 한낱괴만은 시정자빼에게 당하는 것도 실은 그가 초식에만 골몰하여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오 뜻을 무시한 초식은 무식하여 실로 우둔한 힘자랑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오 이 초식과 뜻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며 무학내에도 뜻이 있지만 무학외에도 뜻이 있소 따라서 초식보다는 오히려 뜻이 더욱 어렵고 심오하다고 해야 할 것이오 사선이 문득 다소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신화상제 신화상제도 아직 무형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냐 신화상제라함은 바로 당금의 신화제국의 주인이 된 천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47장 방문객 방문객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는 것이오 사선은 그가 면박을 주자 시뻘건 얼굴이 더욱 붉게 변했다 그의 두 눈은 더욱 빛을 발하여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불덩어리처럼 보였다 사선은 다소 화가 났으나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백방생은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하늘은 무슨 색이오 사선은 말했다 그건 푸른색이다 지금의 하늘은 시커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선은 일부러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다 그들은 본래 상대의 심리를 알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당황하지 않았다 헌데 분명히 상대의 심리를 보면서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멍청하지는 않군 하지만 사실로 말하자면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없는 색깔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상태가 온전하겠소 세외우선은 백방생을 처치하려고 들른 것이었으나 이 순간은 그의 예 기에 심취하여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한적한 오솔길은 갑자기 엄숙한 토론장이 되고 있었다 사선은 앞면을 두어 번 읽으러 뜨리다가 말했다 그건 없는 색깔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즉 가짜로 만든 것이니 자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는 그럼 그 천형 천형을 말하는 것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철륙무가의 천형은 물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오 즉 무리한 노력이 화를 부른 것이지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이 무용검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항상 그 장애의 추격을 받게 되는 것이오 그것은 공력이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작용하며 그리하여 신마가 되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오 설령 지상선의 경지에 올랐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이오 실상 그러한 말은 세외우선이 항상 공감하는 바였고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바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각기 한 방면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방면의 장애 때문에 간혹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백방생의 그 말은 그야말로 간질간질한 그들의 급소를 찌른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근래에 천선이 갑자기 과격해지고 뭔가 초조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제까지 별로 말이 없던 마선이 말했다 그럼 그 뜻을 수련하는 방법이란 무엇이냐 백방생은 그를 돌아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마선 마선 당신은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지 않소 순간 마선은 그만 크게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잿빛의 기운이 사위를 뒤덮었다 뭐라고 비록 주위가 어두워졌다고는 하나 그러한 그의 모습은 실로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에 좋겠다 마선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한 번 그렇게 화를 내자 주위 십장에 안에 있는 나무들이 갑자기 가루가 되어 부스스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백방생은 태연했고 또한 그의 몸도 멀쩡했다 마선은 비록 크게 노하기는 했지만 아직 백방생을 죽일 의사는 없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마선이 다시 몸을 가다듬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외하고는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요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앞으로 당신도 머지 않아서 그 장애로 죽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런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해줄 것 같소 마선이 말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말하겠다는 것이냐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면 말을 할 수가 없소 즉 나는 이런 생활을 한 1년 동안은 더 지속하고 싶은 것이요 그때가 되면 다시 당신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지 물론 그때 당신들이 나에게서 얘기를 들으려면 지금 내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될 것이오 으흐흐흐흐 1순 그 말을 듣고 세외우선이 일제히 음흉한 웃음을 터뜨리며 우수를 들어올렸다 순간 그 5가지 정광 정광과도 같은 빗줄기가 무서운 위력으로 백방생이 몸을 꿰뚫었다 백방생은 1순 대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대응하기에는 그들의 공력은 너무나도 가공스러웠다 백방생은 갑자기 끝없는 유황불의 지옥인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백방생은 입을 열어 비명이라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숨이 막혔으며 뜨거운 불길과 온갖 종류의 고통들이 일시에 그의 육신과 영혼을 난자하는 듯했다 그것은 이른바 극한의 고통이었다 백방생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의식이 아득히 멀어진다고 느꼈다 빌어먹을 정말 잘 안되는군 백방생은 혼절했다 그는 자신이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다 의선과 화선의 그 수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다 그의 몸에 씌워졌던 금빛의 기운은 사라졌으나 그의 육신은 파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깨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확실히 그가 세외호선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이다 세외호선은 사라졌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또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사위에 어둠이 짙어지고 백방생의 신형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어둠 속으로 두 개의 섬세한 인형 인형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문득아 하고 한 사람이 놀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바로 주위의 숲이 온통 불에 탄 것처럼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녀들은 바로 황진이와 당리였다 그녀들은 조금 전에 누구로부터 이 사태를 전달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이 웃고 그녀들은 잿더미 속에 누워있는 벌거숭이 모양의 백방생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 등은 모두 타서 대머리가 되어 잊었고 또한 의복 등도 흔적을 알 수 없었다 품속에 중요한 물건이 없었다고는 하나 지금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들은 백방생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백방생의 생사생사가 문제인 것이다 그는 지금 혼절한 상태로 신맥신맥이 약하게 뛰고 있을 뿐이었다 상상공 황진이와 당리는 둘 다 눈물을 뿌리며 그의 몸을 안아들고 오열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황진이는 얼른 백방생의 몸을 자신의 벗은 옷으로 감싼 다음에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당리는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우선 작게 지어놓은 집의 방 안에는 침상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황진이는 집에 도착하자 우선 백방생을 침상 위에 눕힌 다음에 옷을 입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백방생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곳은 없었고 또한 아직 미약하나마 호흡을 하고 있었다 당리는 얼른 벽난로에 불을 키워 놓았고 황진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의술을 펼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우선 백방생의 입을 벌려 송명신단을 복용시켰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것은 그저 입속에 있을 뿐 녹지 않는 것이었다 황진이는 급히 내공을 주입시켰다 그러자 송명신단은 그제서야 녹아서 그의 목속으로 넘어갔다 황진이는 내공을 주입시키면서 놀랬다 과거 그녀는 공력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내공을 주입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이 즉시 그녀의 공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황진이는 이에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즉시 금침술을 펼쳐보려고 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금침은 아무리 해도 백방생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황진이는 부득이 다시 두 알의 송명신단을 복용시키고 진기를 주입하여 흡수되게 하고서야 비로소 한숨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 송명신단은 그야말로 금방 숨이 넘어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전설의 내상성약 내상성약이었다 만일 백방생이 황진이라는 부인을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한 송명신단이 무려 세 알이나 들어가자 백방생의 몸은 드디어 호전되기 시작했다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부도 점차 제빗가를 되찾기 시작했다 황진이가 길게 심호흡을 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고 당리가 다가와서 말했다 상공께서는 이제 괜찮나요? 황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도 이제는 다소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아 당리는 백방생의 몸이 점차 혈색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이윽고 다가가서 껴안고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정말로 그분이 말한 대로 세외호선이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요? 황진이는 말했다 이미 이런 일은 예상되어 있었던 거야 상공께서 멀리 달아나지 않고 굳이 이곳에서 머무르신 이유를 알게더 당리는 말했다 그들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기 때문인가요? 황진이는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야 상공께서는 그들을 피할 수가 없다면 마주치시기로 한 것이지 당리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요?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는 않아 실로 이렇게 끝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일단은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것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왕에 살려주었다면 다시 나타나 손을 쓰지는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 상공께서는 이미 그들의 시선을 받을 가치가 없게 되셨을 거야 당리는 놀라 말했다 그럼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상공께서는 그냥 공력이 전부 상실되었을 뿐이야 지금 깨어나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조상께서 펼치신 금강불괴체라는 의술 때문이지 그 의술 때문에 상공께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무시게 될 거야 당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씩이나요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한 달 이후에는 공력은 없더라도 완전히 정상인이 되시는 거야 그 정도라면 다행인 것 아니야 백방생은 가히 천하제일의 무공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무공이 상실된 범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이문득 당리는 절로 눈물이 나왔다 그러나 어차피 새해오선과는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하여 평온하게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백방생은 머리카락 등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돌을 닦는 화상 같은 모습이었다 당리는 평소 백방생이 웃는 모습을 떠올렸다 나중에 상공께서 충격을 받으시지 않으셔야 할 텐데 새해가 밝고 한 달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그야말로 개벽천지의 대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선 보고산의 신화제국 신화제국의 총단에서는 거대한 황성황성이 축조되어 가고 있었고 천하의 각처에는 지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신화제국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했다 처음에 신화제국의 창립에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찬성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과거 천상회에 소속이었던 사람들 외의 힘은 막강했고 천하 각처에서 호응하는 사람들과 합쳐지게 되자 그야말로 그 세력은 미증류 미증류의 거력거력을 이루게 되었다 흔히 힘이 곧 정의 정의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인 신화상제 곧 천선의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에 애초에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상대가 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신화상제를 중심으로 한 신화제국의 건설은 그야말로 무섭도록 빠르고 손쉽게 이룩되었고 그것은 얼핏 기이할 정도였다 무림은 이내 평정되었고 신화제국의 힘은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강성해졌다 천선의 주위에는 의선과 화선이 보좌하고 있고 나머지 세외호선은 각자 자신들이 다스리게 될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천하에는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소림소림과 무당무당 그리고 개방이 하루아침에 멸문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림사와 무당파 그리고 개방은 수천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명문정파 명문정파로서 강호인들의 오랜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멸문을 당했다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덜어는 세외호선이 들러서 소림삼신승 소림삼신승 등을 죽이고 소림사 등을 멸문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천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고 하기도 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영웅회 영웅회라는 조직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기도 했다 실로 유언비어가 무수하게 난무하고 그리고 공포가 느껴지는 무림천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도 쉽게 아무런 말이나 내뱉을 수가 없었으며 신화제국의 창립에 반대하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숙청을 해대기 시작했다 천화의 각 지부에서는 강압적인 충성의 깃발이 드높이 올라갔고 그야말로 중원천화를 신화상제의 뜻에 따라 회귤화하는 움직임이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로 수천년의 무림사 무림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할 파천왕적인 일대 변화였다 또한 믿기지 않는 변화이기도 했다 지부의 권한이 하루아침에 강화되자 무림천화에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신화제국에선 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원박에 있는 세력들인 공포림 공포림이나 청조각 청조각 혈붕도 혈붕도나 만독공 만독공 등의 고수들을 끌어모았다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공포무림 공포무림 혹은 암흑무림 암흑무림이라는 말이 나 돌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백방생은 깨어났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밝게 잠을 자고 난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머리카락 등도 제법 어느 정도 자랐고 몸과 마음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가 건강한 것은 황진의가 송명신단을 무려 한꺼번에 세알이나 복용시켰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 사이에 목수들에게 다그쳤던 집도 2층으로 깨끗하게 완성되었고 두 부인의 배도 임신이 만 3개월에 이르러서 약간 불룩해져 있는 상태였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이 강남 땅에는 봄이 일찍 찾아오는 법이었고 새로 건립된 장원의 주변에는 온갖 풀과 나무들이 건강한 잎들을 피어올리고 있었다 실로 약동하는 봄이었다 그 날씨 좋은 봄날에 어느 날 백방생은 밖에 내다놓은 의자 위에 앉아서 서책을 보면서 한가롭게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봄날의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그러나 사람의 기분을 한껏 들뜨게 한다 백방생이 그렇게 독서를 하고 있을 때 문득 황진이와 당리가 모처럼 다과를 들고 집에서 나와 백방생이 곁에 다가왔다 심심하지는 않으신가요? 황진의가 묻자 백방생은 차를 받아서 마시며 빙글에 미소했다 심심하지 않소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천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심심할 수가 있겠소 문득 당리의 두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그녀는 마치 남편이 날개가 꺾인 영웅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짐짓 웃으며 명랑하게 말했다 요사이 영웅회가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백방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들린 과자를 집어 한입 헤어 물며 말했다 흠 그 용천기가 지금의 내 꼴을 보면 속이 후련해 하겠군 당리가 말했다 하지만 상공께서는 그들보다 지혜가 월등하시잖아요 백방생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겨우 지혜만 월등한 것 같소 나는 요즘 다시 공력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오 아마 머지않아서 다시 높은 공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오 헌데 그 속명신단 남은 것을 보지 못했소 황진의가 말했다 속명신단은 공력을 높이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 제가 나중에 대라금단을 몇 개 얻어다 드리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황진의를 향해 말했다 근래의 성수국에서는 무슨 다른 동향이라도 없소 황진의는 말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화제국의 일에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곳 덕분에 아직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어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당리에게 말했다 사천당문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소 당리는 안색을 다소 붉히며 말했다 저는 이미 그곳과 인연을 끊었어요 그러니 그곳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그렇지 않소 어쨌든 그곳은 나의 처가이니 당신은 가끔 필요한 만큼 그곳에 은자와 물자를 보내주도록 하시오 내게는 또 돈이 이드니 걱정하지 말고 그대에게 준 예금장부의 금액은 그래서 내가 준 것이 아니오 사천당문에서는 근래 아주 적극적으로 신화제국의 일에 나서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무리민들로부터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당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예상공 당리가 공손히 대답하자 백방생은 황진이를 향해 말했다 근래 들어서 무림은 크게 경색되어 가고 있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황진이는 말했다 무리민들을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천선이 자신이 없었다면 이를 버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자칭 이상국가를 만들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소 황진이는 말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한 가지 기이한 소문을 들었어요 백방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문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제공 신화제공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변한다고 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심령대법 심령대법을 펼친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헌데 그 일로 강호가 점차로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리가 말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강호가 평온해진다면 정말 무섭겠어요 그야말로 꼭 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오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된 것일까 갑자기 앞쪽에 길모퉁이에서 걸어오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백방생 등은 깜짝 놀랐다 그들이 몹시 낯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맨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천상오룡 천상오룡이었고 그 뒤에는 석채름과 남궁검상 등이었고 또한 그 옆으로 오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았다 바로 다름 아닌 백기현 등의 일가 다섯 명이었던 것이다 실상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은 백방생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다니 이는 실로 최악의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마치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머리가 아찔하고 멍해졌으나 이내 겨우 마음을 잡고 진정했다 옆에 황진의나 당리도 크게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하필 지금 그의 무공이 상실된 마당에 철천지의 원수들이 찾아오다니 실로 이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으니 실로 백방생의 마음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로 산 너머 산이로구나 백방생이 내심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이윽고 그들 20여 명의 사람들이 면전에 도달했다 한쪽엔 남창의 신화제국 지부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란한 깃발의 무의가 가벼운 바람에 험한 기세로 펄럭였다 백방생은 마치 죄인이 되어 처벌을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한 신세였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같이 차갑고 무표정했다 백방생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대로 의자 위에 앉아있기로 했다 모두가 멈춰서 자 문득 천상오룡 가운데 이대인이 말했다 오랜만이로구나 백방생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백방생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소리였다 다소 조소하는 듯 하고 차가운 이대인의 말에 백방생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렇군 헌데 갑자기 다들 무슨 일이오 백귀현이나 남궁검상 등은 모두 나서지 않고 차갑게 표정을 굳힌 채 가만히 있었다 대신 석채릉이 냉소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나에게 볼일이 있다는 말이오 하하 그렇다면 어서 볼일을 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오 이대인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천선의 성지성지를 받들고 온 것이다 장래의 분위기는 몹시 음산하여 금방이라도 피가 튀길 것 같았다 특히 이대인이 천선의 성지 운운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급히 몸을 바로 세우며 몹시 우러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한 자세는 짐짓 음사음사한 느낌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백방생은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그렇소 그렇다면 어서 그 성지를 보기나 합시다 이대인은 즉시 품속에서 하나의 금칠을 한 붉은 두루마리를 꺼내더니 펼쳐들고 그 안에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이는 본 상제 상제가 칠림 칠림 한 것이니 백방생은 삼가 명을 받들라 그 내용은 백방생으로 하여금 지부에 들게 하고 또한 나중에 신화제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대인이 읽기를 마치고 나자 부복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 백방생이 말했다 아니 거기에는 예외가 없소 이를테면 환자는 따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 이대신이 소리쳤다 상제의 성지에는 예외란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성의를 표시한다면 상제께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실 것이다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성의 무슨 성의라는 말이오 이대래가 말했다 흥 시치미를 떼는군 우리는 내가 아직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아 나더러 돈을 내라는 것이오 이대지가 말했다 우리 제공제공에서는 이번에 큰 사업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각 처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상제께서는 내가 가능하면 그 기금을 헌납하기를 바라신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백만냥의 황금을 들였소 그건 여러분도 보았던 것이 아니오 이대지가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제께서는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기금을 헌납한다면 앞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백방생은 이에 고개를 돌려 황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가진 돈이 있소 황진이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십여만 양의 금표들이 들어있었다 백방생은 그 가운데에서 만냥의 금표를 세워서 이대지에게 내밀었다 자 그럼 가져가시오 백방생의 방향 무인한 듯한 태도에 천상오룡 등은 다 함께 안색이 변했다 갑자기 멀쩡하게 서있던 백귀현이 번쩍 신형을 날리며 다가와서 백방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감히 상제를 모독하다니 과거 백귀현은 백방생을 암습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시에 그를 제압하여 따귀를 후려쳤는데 옆에서 황진의 등이 막을 사이도 없이 퍽퍽퍽 하며 백방생의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나왔다 황진의 등은 이미 그들이 모두 무공을 도로 되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백방생이 그렇게 쉽게 당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백귀현은 잠시 백방생을 노려보다가 다시 신형을 날려 번쩍하고 물러갔다 백방생은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그 열장이 금표마저 놓친 후였다 그는 양뺨이 삽시간에 퉁퉁 부풀어 올랐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떨어진 금표들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봉투와 함께 내밀며 말했다 너무 성격이 급하시군 적으면 적다고 말하면 될 일이 아니오 천상오룡은 잠시 차가운 표정으로 백방생을 주시했다 마치 조금 전에 그가 백귀현에게 맞은 사실을 속으로 자세히 검토해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이대인이 나서서 그 금표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어 그는 말했다 내가 재산이 없다면 하는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우리는 지부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기로 하겠다 만일 그 안에도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 끝나자 천상오룡은 일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한꺼번에 와서 겨우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물러가다니 실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백방생은 머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황진이에게 말했다 그들은 매우 욕심이 많군 대체 얼마를 더 내라는 말이지 황진이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 좋겠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럽시다 문득 양쪽 뺨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백방생은 불어터진 양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헌데 그들의 무공을 누가 회복시켜 준 것일까 2층에는 거실을 겸하여 백방생의 서재가 시원스런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황진이는 백방생의 찢어진 입술을 치료해주고 있었고 당리는 아래층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황진이는 말했다 그들은 필시 다시 올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성수국에 연락을 취해야 하겠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무런 사고도 없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래 그쪽으로 연락을 취할 방법은 있소 황진이가 말했다 그건 누군가가 그곳에 다녀와야 해요 저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아무래도 당동생이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백방생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역시 임신 중이 아니오 혹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방법은 없겠소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수국의 위치는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 그들은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제기랄 정말 대단한 위세를 부리는군 백방생은 속으로 내심 욕을 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 입을 열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아래층에서 와장창 하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당리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웬 놈이냐 백방생과 황진이는 이에 대화를 나누다가 말고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아래층의 부엌 바닥에는 과연 수십 개의 그릇들이 깨지고 흩어져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천정이며 사방의 벽들이 몹시 지저분했는데 당리는 비교적 무사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전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앞쪽에는 낯익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바로 백방도와 백철우 그리고 백철산이었다 암기 암기들을 던진 사람은 백철우인 모양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부엌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만 것이었다 사실 백철우는 잘 몰랐지만 당리야말로 사천당문의 비전 비전을 전수받은 암기무예 암기무예의 고수로 백철우의 비알바가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뒤에서 당리를 급습했으나 오히려 당리가 그것들을 모두 피하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한 듯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은 급히 당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괜찮소 어디 다치지는 않았소 당리는 안색이 다소 창백해지기는 했으나 그다지 부상을 입은 모습은 아니었다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자칫 아기가 떨어질 뻔했을 것이다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당리의 말은 그동안 공들여서 장만한 그릇들과 부엌이 망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에 다소 안심을 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오 이어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백방도 등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오 백방도는 가만히 있었으나 백철우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의 마누라들을 검사해 보고 있었다 제법 둘 다 괜찮은데 백방생은 그들의 눈에 모두 다 원독에 빛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소위 개를 때리려면 주인을 먼저 봐야 한다고 차후의 성수곡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의선의선을 우습게 볼 수가 있겠느냐 황진의가 성수곡의 출신이라는 것은 백철우 등도 모두 알고 있었다 백철우는 감히 성수곡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내 흉악한 광채를 바라며 화제를 돌렸다 백방생 내 놈은 결코 오늘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나는 너희들의 원하는 바를 알고 있지 자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나누지 않겠느냐 이곳의 차는 종류가 특이한데 너희들도 왜 당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백철우는 차갑게 웃었다 우리가 그까짓 차를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술이나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호쾌한 일이 아니겠느냐 뜻밖의 말에 황진이와 당미도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백철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라고 대체 피를 어떻게 마시자는 말이냐 백방생은 즉시 부엌의 한쪽에 마련된 물통의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흘려보이며 말했다 간단한 일이지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 일이 아니냐 말이 끝나자 백방생은 직접 그 바가지의 물을 조금 마셔보였다 그리고 왠지 특이하게 입맛을 다셔보는 것이었다 음맛이 매우 특이하군 황진이와 당미를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했지만 백철우 등은 갑자기 안색이 괴이하게 변했다 백철우가 음악음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그게 어째서 피란 말이냐 마흔여덟 장 보이지 않는 손 황진이와 당미를 그 말을 듣고 다함께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백철우의 음성에서 왠지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무서운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도리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군 그렇다 이것은 다소 특별한 피지 즉 색깔도 없으며 맛도 없고 투명한 말하자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성스러운 피다 너는 마셔보지 않겠느냐 백철우는 눈빛이 괴이하게 변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믿을 것 같으냐 그것은 물이다 피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것을 마실 것 같으냐 백방생은 가볍게 웃었다 너는 아직 모르고 있군 백철우는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내가 뭘 모른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이른바 하늘에서 내리는 피는 그야말로 귀하기 때문에 빨리 말라버리는 것이다 내가 이미 마셔버렸던 그 성스러운 피도 이미 거의 말라버려들 것이다 너는 생각할수록 빨리 달아난다는 말을 모르느냐 백철우는 문득 안면을 일그러뜨리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뭘 모르냐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너는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불경을 저질렀다 그는 내게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므로 너는 빨리 이 성스러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화를 낼 것이다 백철우는 온 몸을 덜덜 떨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괴이한 것은 그 옆에 백방도나 백철산의 눈빛도 괴이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다 현명한 황진이는 이내 그것이 백방생이 일종의 최면술로 상대해 심마심마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한 심마는 종종 멀쩡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녀는 즉시 전음을 날려 당리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상공께서는 지금 장난을 하고 계시는 거야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너는 감히 그의 위협을 거스르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와서 조금만 마시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이내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백철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옆에 백방도와 백철산도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 아냐 난 마시지 않겠다 마치 세 사람이 입술을 움직이지만 말은 한 사람이 하는 것과도 같았다 백방생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러다간 몸속에 그 성스러운 피가 고깔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어서 빨리 피가 말라버리기 전에 마셔보는 게 어때 이상하게도 백철우 등은 백방생이 한 걸음 다가가자 이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아주 심한 공포에 젖은 듯한 표정들이었다 가 가까이 오지마 소리치는 백철우의 두 눈알이 하얗게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말했다 너희들은 너무 두려워하는군 하지만 사실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야 자 어서 이 피를 마셔보는 게 없대 이 이 자식이 백철우 등은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등이 벽에 닿아 깜짝 놀랐다 그때 갑자기 앞으로 다가가던 백방생이 발에 무엇이 걸려 넘어질 듯하며 바가지의 물을 그쪽으로 확 쏟아버렸다 그때였다 으악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세 사람은 크게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며 일순간 벽을 뚫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일순 가볍게 냉소를 터뜨렸다 하하 이제 녀석들은 감히 다시 이곳으로 오기 어렵겠지 당리는 사실 조금 전에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다 이제 그들을 몰아내자 그녀의 입에서는 절로 안도해 한숨이 흘러나왔다 황진의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그녀에게 손으로 진기를 주입시켜 주었다 그러자 당리의 안색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강 바닥과 천정 벽면 등을 지우고 정리한 뒤에 황진의가 백방생에게 말했다 상공 조금 전에 그 수법은 범상치 않았어요 대체 뭐라는 거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별 것 아니오 그저 그들의 심리를 이용했던 것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대체 누가 그들의 무공을 회복시켜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론은 역시 그 신화상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즉 천선은 그들의 무공을 회복시키면서 아울러 심령금제술 심령금제술을 걸 얻으리라는 생각이오 즉 그는 그런 것으로 아예 천하의 인간들을 개조시켜서 자신의 이상제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런데 본래 이 심령금제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간혹 장애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의해 심마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오 나는 그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오 당리는 그들이 파랗게 질리던 모습을 상기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이상하여 멀쩡한 사람들도 공포감이 들게 만들어둬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건 염려 마시오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 곧 잊게 될 것이오 또한 무공이 최상승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항할 힘이 강해지게 돼요 당리는 그제서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서 황언니는 멀쩡했던 것이었군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최상승의 경지에 오르면 선천선천이라고 소위 말하는 진기진기를 얻게 되지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강해지게 되어 병마 병마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오 당리는 의아해져서 말했다 헌데 그 천륭무가는 어째서 오히려 무공이 높은데도 일찍 단명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천영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 원인은 바로 번뇌에 있소 번뇌가 있기 때문에 무공이 높으면서도 오히려 단명하게 되는 것이오 사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오 황진의가 놀라 말했다 그게 뭐죠? 백방생의 대답은 간단했다 달마역근경 달마역근경이오 황진의와 당리는 다 함께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정말인가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연마하여 대성한 바가 있소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달마역근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소 더러는 아주 기초적인 도인공 도인공으로 혹은 절정의 내공으로 혹은 최상승의 무학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오 그러나 기실 달마역근경은 근본부터 무학의 원리 원리를 꿰뚫은 것으로 사실상 무형검 무형검의 무학인 것이오 진실로 지혜가 있는 자만이 그 속의 이치를 알고 그 무공을 터득하곤 하오 백방생은 어리둥절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천륜무가죽과 그 달마역근경을 수련한 적이 있었었소 그런데 그가 만일 진실로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 내용에 파고들었더라면 그래도 약간의 성과가 있을 뻔했소 그는 사실 진짜 황금을 돌멩이로 착각한 것이지 점차로 사위가 어두워지자 황진희는 방과 거실 등의 촛불들을 밝혀놓았다 당리를 성수곡으로 보낸 뒤에 백방생은 다소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여 아래층의 탁자 앞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 대략 술시가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갑자기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익숙한 태도로 안으로 들어섰다 백방생은 그녀가 혹시 당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당리는 아니었고 바로 석채릉이었다 백방생은 석채릉이 그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기에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황진희는 부엌을 정돈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즉시 백방생에게 다가왔다 백방생은 읽고 있던 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이오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거실의 한쪽에서는 아직도 난로를 떼고 있어서 화덕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석채릉은 그 불꽃을 한번 바라본 뒤에 천천히 걸어서 촛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마치 자신의 빼어난 미모를 잘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촛불의 옆에 서서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체 무슨 볼일로 왔을 것 같아요?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니 아직도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오 석채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일 때문에 온 것이죠 저는 현재 남궁세가의 둘째 공자와 정혼한 상태예요 그러니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겠어요 남궁세가의 둘째 공자라면 바로 남궁검상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히 구려 남궁검상은 용모가 빼어나서 아마도 석채릉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이번에 남궁검상 등이 그녀와 함께 나타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석채릉은 기묘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보니 자연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군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멋있게 변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당신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백방생은 조용히 응대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나는 그와의 정혼을 취소하고 당신과 혼인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의 두 여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죠 당신은 물론 이 일에 찬성하겠지요 백방생은 옆에 황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곁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연히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오 석채릉은 말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나는 오히려 반대하오 문득 석채릉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어 냉랭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주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의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이 일은 처음부터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석채릉은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필시 그녀가 믿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백방생은 그게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며 은근히 근심했다 마침 걱정하고 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줄곧 책임을 져왔소 석채릉은 이에 가볍게 한숨을 불어 쉬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안 됐군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정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백방생은 일순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켰다 뭐라고 지금 당신들이 아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오 석채릉은 차갑게 냉소했다 아리인지 당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달아나려는 한 암코양이는 데리고 있죠 당신의 결정은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미는 지금 임신 중이었다 비록 초기에 위험한 단계는 지났다고는 하나 그래도 백방생의 마음은 초조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녀는 돈을 구하러 간 것이었소 당신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소 석채릉은 싸늘하게 조소했다 당신은 감히 거짓말을 하는군요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그녀는 성수국으로 구원병을 청하러 갔었겠죠 백방생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소 석채릉은 가볍게 웃었다 아 무사해요 만일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주면 그녀는 나의 형님이 될 것인데 내가 감히 몸을 건드릴 수야 있나요 게다가 그녀는 호호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백방생은 당미가 필시 그녀의 일행에게 잡힌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당미가 무사한지는 알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우리가 그대를 제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석채릉은 황진이를 돌아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저 언니가 나보다 무공이 약간 고강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당신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어떻게 되면 당신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백방생은 기실 석채릉이의 그 말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 벌써 그녀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압하라고 했어 놀 것이었다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소 우리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대가 원하는 조건은 뭐요?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군 그러나 다시 귀가 먹었다는 말인가요? 내가 그 조건을 말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오히려 그대에게 불리할 것 같구려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이미 여자가 둘인 유부남이고 그대는 아직 순결한 처녀인데 상대가 될 수 있겠소 게다가 그대는 지체도 높고 무공도 그리 높은데 하하 그렇게 장난하지 말고 어서 나의 부인이나 돌려주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 석채릉은 약간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군요 우선 내가 가서 당신의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부터 보내드리지요 백방생은 그녀가 신형을 돌리는 것을 보고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다 좋소 그대가 이겼으니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내 당신과 혼인을 하겠소 그러니 어서 그녀를 데려오시오 석채릉은 그제서야 웃으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특이한 미소가 퍼져 있었다 호호 당신은 제법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그럼 무슨 보증금이라도 내라는 말이오 석채릉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혼인만 하면 그 돈들이 모두 내 것이 될 텐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다른 분명한 보증을 원해요 그건 바로 당신과 내가 지금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백방생은 그 말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황진이를 바라보니 그녀는 그저 가볍게 미소만 짓고 있었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아무리 해도 일단은 따르는 척하는 도리밖에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이어 다시 생각했다 만일 정말로 그녀와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반드시 혼인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일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유리한 법이었다 백방생은 두말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서 침실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따라오시오 석채릉은 즉시 그의 뒤를 따라왔다 황진이는 아까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석채릉은 침실의 안으로 들어서자 급히 방문을 안 해서 닫아 걸며 백방생이 곁으로 바싹 다가서서 말했다 백방생 당신은 사실 나의 악마이고 보기 드문 영웅호걸이에요 당신은 전에 나를 그토록 괴롭혔죠 그래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어쩌려고 그러죠 석채릉은 말과 함께 백방생의 혈도를 제압하는 신용을 했다 백방생은 웃으며 침상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패배한 사람이니 당신이 괴롭히든 마음대로 하시오 패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석채릉은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백방생의 겉옷을 벗기며 그녀는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순순히 나오니 나도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우리는 지금 정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며 거래가 성사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속옷 차림으로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오 헌데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후회하지 않겠소 석채릉은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그녀는 고혹적으로 웃었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당신은 그날 나를 이미 발가벗기고 이곳 저곳을 만져보지 않았나요 호호 나의 순결은 사실 그때 깨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백방생은 속으로 설마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석채릉이 그와 잠을 자려고 할 줄은 몰랐다 그 점에 대해서 그는 자연 어리둥절에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석채릉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일부러 자신과 관계를 가지려는 것일까 백방생은 멍하니 속옷 바람으로 침상 위에 앉아서 옷을 벗는 석채릉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기실은 혼자서 그러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그로서는 이 상황이 몹시 난처했다 역시 어쨌든 당리를 혼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그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녀와 아이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지금 석채릉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실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도 같이 될지도 모른다 백방생은 짧은 순간에 가능한 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했으나 해결책은 급한 마음이라 더욱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은 시간을 좀 끌어보는 수밖에 없겠군 석채릉은 이미 속옷까지 벗고 두 개의 작은 속곳인 적가리개와 아래의 고이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그러나 무공을 익혀서 시력이 좋은 두 사람에게는 그 어둠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석채릉은 일단 거기까지 벗고 백방생에게 보라는 듯이 몸을 자극적으로 움직여 보였다 은은하게 창문으로 스며들어 오는 별빛에 반사되어 그녀의 육신은 흡사 은빛의 인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 고혹적으로 웃으며 손을 적가리개로 가져갔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막 적가리개를 떼어내려던 석채릉은 갑자기 안색이 돌변해서 차가운 시선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침상의 아래쪽을 보고 있었다 어서 나와라 백방생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줄로 알았다 역시 그녀의 본심이 나오는가 싶어서 석채릉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석채릉이 두 눈에 살기 살기까지 떠올리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정말 죽고 싶단 말이냐 순간 갑자기 침상이 절반으로 쫙 갈라졌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그 속에서 한자루의 장검과 함께 둥그런 물건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 둥그런 물건은 바로 사람의 머리였다 백방생은 갑자기 자신의 아래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자 깜짝 놀랐다 게다가 정작 놀랄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순간 쏴쏴쏴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섬광 섬광들이 백방생의 몸을 뒤덮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장검으로 펼쳐내는 강력한 검기 검기들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무학의 조예가 높은 상태였다 그는 벌써 그것이 남궁세가의 절애들 중에 하나인 섬전 13검 내 섬전 13검 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섬전 13검 내는 바로 최상승의 절악으로 빠르고 강한 파괴력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것을 대성하려면 시전자는 건강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전자는 전혀 그러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비단 주요 장점인 빠르기와 파괴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방생은 벌써 그 가운데에 허점을 수십 곳이나 발견했다 그러나 비록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천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백방생은 비록 그것을 파해할 수법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파해할 능력은 없었다 그는 현재 공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인 것이다 순간 침대에 이불 전체가 갈갈이 찢겨져 날아갔다 백방생의 의복에도 검세가 침투하여 붉은 선열들이 튀어나고 의복이 찢겨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다급한 순간이라 급히 몸을 굴려 아래로 떨어졌다 그 검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끈질기게 그의 뒤를 추격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희미한 옥색옥색의 손바닥들이 나타나더니 꽃잎처럼 그 검세에 부딪혀 가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육장육장으로는 병장기에 예리한 나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그 옥장 옥장들은 괴이하게도 거꾸로 검세들을 부수고 녹여가는 것이었다 칫칫칫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옥장은 삽시간의 검세를 파해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뒤덮었고 그 시전자는 그만 손을 거두어야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 시전자의 진면목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얼굴을 바라본 백방생은 내시마 하고 놀랐다 그 시전자는 다르마 닌 바로 남궁검상이었던 것이다 남궁검상은 이미 그녀와 정혼까지 했다고 하지 않은가 석채릉은 남궁검상이 장검을 들고 멍청이 서있자 그대로 그의 따기를 쫙쫙쫙 하고 수십 차례나 갈겼다 이내 그의 양뺨이 찐빵처럼 부풀어오르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이내 그의 두 눈이 허옇게 변해서야 석채릉은 손을 거두었다 남궁검상은 갑자기 그렇게 수십 차례의 따기를 얻어맞게 되자 내상까지 입어서 전신을 비틀거렸다 석채릉은 크게 노한 모습으로 소리쳤다 내 놈은 정말 죽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 남궁검상은 이미 퉁퉁하게 변한 양 뺨을 어루만지다가 문득 입을 우물거리며 부러진 이빨을 세 개나 뱉어냈다 그리고 멍하니 반나체의 석채릉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지하비가 될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소 석채릉은 그가 멍하니 자신의 벗은 모습을 바라보자 이내 발길질로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궁검상의 몸이 뒤로 날려가고 벽이 허물어지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뭐가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냐 내가 하면 하는 것이지 내까지 것이 무엇인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남궁검상은 등이 벽에 부딪히자 입으로 피를 줄줄 흘리며 일어났다 그런데 그는 괴있적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멍청하게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석채릉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얼른 겉옷을 찾아서 입은 다음에 일어나며 석채릉에게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일편단심 일편단심의 사랑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좀 너무한 것이 아니오 석채릉은 크게 붕괴하여 바라보다가 하는 수 없이 옷을 도로 입으며 말했다 일편단심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 녀석에게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걔가 다 웃을 거예요 감히 내 일을 방해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군 백방생은 석채릉이의 두 눈에 정말로 살기까지 비치는 것을 보고 혹시 그녀가 진짜로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백방생은 말했다 이제 그만 내 아내를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가 없군요 그래 아직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나요 이어 그녀는 옷을 다 입자 천천히 남궁검상에게 다가갔다 남궁검상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석채릉의 태도가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주위에서 안개와도 같은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그녀가 공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과연 그녀는 남궁검상을 죽이려는 것일까 남궁검상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그렇게 멍청히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벽에 부딪혔을 때 뇌에 어딘가 이상이 생긴 모양이었다 헌데 석채릉이 미쳐 남궁검상의 앞에 이르기도 전에 일이었다 느다섭 이 창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남궁지학과 황보원이었다 그들은 각기 경신술을 전개하여 날아서 남궁검상의 앞을 가로막았다 석채릉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말했다 너희들이 감히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황보원은 창백한 안색이 되어서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마시오 저 백한 녀석을 위해 그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니오 석채릉은 앞면에 기이한 빛을 떠올렸다 너는 내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황보원은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어쨌든 소저의 선처를 바라오 석채릉은 문득 두 눈에 강한 살기를 떠올렸다 지금 너희들이 이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느냐 실로 멸문지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황보원은 그 말에 크게 안색이 변했으나 그래도 자리를 비켜서지는 않았다 석채릉은 문득 남궁지악을 바라보더니 황보원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이 계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 황보원은 그 말에 흠칫하며 은근히 두렵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석채릉이 무슨 짓을 하려는 지 대강 느낌이 왔기 때문이었다 석채릉은 즉시 남궁지악의 옷을 부욱 찢어버렸다 설사 무공의 힘이 아니더라도 남궁지악이 입고 있는 의복은 연청색의 얇은 의삼이어서 쉽게 찢겨져 나갔다 남궁지악은 스스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가만히 있었다 석채릉은 이어 그녀의 젓가리개도 찢어버렸다 출렁하고 두 개의 젖 무덤이 쏟으라 쳐 일어났으며 남궁지악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황보원이 놀라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그러나 그와 석채릉과의 무공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다 미처 황보원의 주먹이 석채릉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이미 석채릉의 발바닥이 그의 면상을 걷어차고 있었다 황보원은 그만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코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날아갔다 황보원이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고 석채릉은 능공선물의 절기로 남궁검상의 장검을 손에 잡아들었다 황보원은 그것을 보고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소리쳤다 그녀를 그녀를 해치지 마시오 석채릉은 장검으로 봉긋하게 치솟은 남궁지악의 한쪽 유방을 도려냈다 비록 그녀의 솜씨가 대단하여 깨끗하고 빠르게 도려냈다고는 하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남궁지악은 의악하고 눈을 까 뒤집었으며 그곳에서는 선혈이 분수처럼 쏟아졌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보았기 때문인지 황보원은 일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석채릉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녀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그러니 어서 데려가서 지혈이나 해라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나의 일을 방해한다면 즉시 그녀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황보원은 일순 정신이 번쩍 뜨는 것 같더니 벌벌 기어서 일어났다 그는 미친 듯이 말했다 아 알겠소 그녀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 모든 일을 하라는 대로 할테니 그녀를 해치지 마시오 석채릉은 잔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식의 웃음이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남궁지악이 두 눈에 원독의 광망을 발산하며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아헌 아헌 나를 상관하지 말아요 우리 오빠를 죽게 하지 말아요 말과 함께 느닷없이 석채릉의 앞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석채릉은 그것을 보고 일순 크게 놀랐다 가슴에서 피를 내뿜으며 흉악하게 한 면을 일그러뜨리고 덤벼드는 그 모습은 흡사귀녀 귀녀를 보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석채릉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스런 표정을 지으며 우수를 휘저었다 그녀의 장검에서는 대번에 치치치 하는 건강이 뻗어나가 남궁지악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다 그녀는 전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황천의 객이 되고 만 것이었다 대번의 피와 살들이 범벅이 되어 흩어지고 장내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참혹의 극치를 이루었다 남궁지악의 얼굴과 몸매는 무척 아름다운 편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황고헌은 다가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일순 멍청해졌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괴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황고헌은 그것을 보고 미친 듯이 날뛰어도 부족하게끔만 돌연 허허하고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면서 석채릉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 이녀석이 미쳤군 석채릉은 이미 상황이 글러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았다 다시 장검을 휘두르자 황고헌의 허리도 반쪽으로 갈라지며 넘어갔다 황고헌은 그렇게 죽으면서도 얼굴의 표정은 여전히 허허하고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석채릉은 그 모습을 보자 왠지 소름이 우싹 끼쳐지는 것 같았다 미친 미친 놈들이야 석채릉은 마치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라도 하듯이 연이어 장검을 휘둘렀다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있던 남궁검상의 얼굴이 돌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윽고 몸뚱이는 머리를 잃고 흔들거리다가 잠시 후에야 피를 내소두며 쿵하고 쓰러졌다 석채릉은 내던지듯 장검을 버리고 나서 대강 옷에 묻은 핏자국을 털어낸 뒤 백방생에게 돌아갔다 백방생은 워낙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졌는 데다가 또 한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말릴 능력이 없었다 그는 길게 탄식을 하고 있다가 석채릉에게 말했다 그들은 낭자에게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소 석채릉은 눈살을 찌푸리다가 차갑게 말했다 흥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감히 항명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보아주려고 했더니 비천한 것들이 감히 하늘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다니 백방생은 그녀가 추호도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심 한숨을 내쉬었다 실로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은 온갖 고생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석채릉이 문득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당신은 만족하시겠죠 백방생은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다 아니 그럼 내게 그런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죽였다는 말이오 49장 불가사의 백방생은 문득 과거 남궁검상 등과의 사건들을 내리에 떠올렸다 그것은 비록 유쾌하지는 않지만 지금에 이르러 착잡한 기분을 불러 일으켰다 남궁검상 등은 용무도 훌륭하고 또한 악독한 심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보다 더욱 악독한 한 여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석채릉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정혼자가 없어진 것이니 된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잠시 멍하니 생각에 사로잡혔다 석채릉은 다시 옷을 벗으며 말했다 자 이제 방해자도 없고 하니 다시 우리의 거래를 시작하도록 해요 백방생은 일순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다 아니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 짓을 하자는 말이오 석채릉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대체 뭐가 문제죠 좀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두운 밤중이고 게다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게이하지 않는 강호인들이 아닌가요 당신 그래 부인과 아기를 찾고 싶지 않은가 보죠 백방생은 확실히 자신이 이 여자에게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과 아기라는 말에 백방생은 말이 목에 막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백방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 이런 곳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합시다 석채릉은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보기보다 담이 적군요 왜 이런 자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강한 자극을 좋아하죠 이런 곳에서 관계를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루오 석채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개가 다 거기에서 거긴 셈이죠 당신이라고 해서 그런 자극적인 본능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어서 나를 봐요 내가 틀림없이 당신을 흥분하게 해주겠어요 말과 함께 석채릉은 자신의 의복을 빠르게 벗어버렸다 이번에 그녀는 두 개의 속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벗어 완전한 알몸이 되었다 은은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나신이 우유빛으로 빛났다 그녀의 육신이 그렇게 은은한 기운을 발산하는 이유는 바로 무공이 이미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이었다 무공이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 전신피부의 불순물은 모두 제거되고 아주 맑고 투명한 광채가 은은하게 흐르는 것이니 자연 그 아름다움이 수십배를 더하게 되는 것이었다 무학을 연성한 여자가 훨씬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서이다 게다가 강렬한 유혹을 담은 요염한 기운이 그 눈빛과 전신에 서려 있어서 보통 사람은 그저 말 한마디로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석채릉은 흡사 요염한 악녀 악녀와도 같았다 그녀는 백방생을 향해 이오 염한 웃음을 지으며 일부러 두 다리를 슬쩍 벌려 보였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참혹스럽다고는 해도 사내라면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백방생은 비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지만 솔직히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길게 탄식을 터뜨렸다 석채릉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런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나요? 정말 영웅호걸답지 않군요 겨우 한 여자를 앞에 두고 한숨을 내쉬다니 그게 어디 영웅호걸이 할 짓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영웅호걸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을 덮쳐야 한다는 말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적어도 자신의 본능에 솔직해져야 하는 거죠 자신의 본능마저 속이면서 그렇게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위선 위선이죠 자 어서 이리로 와요 나는 사실 제법 상식이 있기는 해도 전혀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예요 나와 같은 여자를 소유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닐까요? 석채릉은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자신의 봉긋한 적가슴과 아랫배 그리고 은밀한 부위 등을 어루만졌는데 순간 정말로 백방생은 신음소리를 지를 뻔했다 석채릉의 그러한 모습은 실로 한 남자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상징도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 백방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영웅호걸이 아니오 게다가 당신의 그 화려한 유혹이 일종의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순간 백방생의 반응을 기다리던 석채릉은 마침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뭐라고? 이 자식이 좋게 대해주니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분명히 말하겠어 내가 만일 처자식을 구하고 싶다면 열을 새기 전에 옷을 모두 벗도록 해 말이 끝나자 이어 그녀는 직접 백방생에게 다가가서 손수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에 백방생은 문득 웃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물건이로군 보기 좋은 그림이야 그러나 정말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으니 아쉽군 석채릉은 그 말에 손을 멈추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백방생은 말했다 성랑자 그대의 알몸은 정말 그냥 보내기에는 아깝다는 말이오 내 다음의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겠소 석채릉은 문득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지풍을 날벼락처럼 날려서 백방생의 전신대혈을 제압한 후에 도끼가 가득한 눈초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죽여버리기 전에 내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서 밝혀라 백방생은 침상 위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있는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소 다만 나의 또 다른 마누라와 아기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음으로 알려주는 구려 석채릉의 안면에 심한 격련을 일으켰다 당리는 지금 백기현 등이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어서 설령 황진이라고 해도 그녀를 빼내올 수가 없다 그런데 백방생의 말은 대체 뭐란 말인가 석채릉은 크게 부인하며 말하려고 했다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며 입구 쪽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치심을 느낀 석채릉은 황급히 거돈만을 걸쳐서 간신히 알몸을 가렸다 놀랍게도 지금 나타난 사람은 정말로 황진이와 당리였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당리의 모습은 다소 초췌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친 고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석채릉은 당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내심 이를 푸드득 갈며 생각했다 이 이것들이 감히 그때 문득 황진의 등에 뒤에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죽은 남궁검상 등과 함께 왔었던 황분흥파와 팽령 팽웅이었다 팽령이 나타나는 즉시 폭권하며 석채릉에게 말했다 소적게 드릴 말씀이 있소 석채릉은 이미 그들 세 사람이 일부러 당리를 놓아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남궁검상 등이 죽은 것에 한을 품은 것이 분명했다 석채릉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팽령 등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음산하기까지 했다 마치 시체와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았다 이미 신화제국의 반기를 들었으니 죽음마저 각오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팽령은 괴위적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떠나려고 하오 석채릉은 음산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떠나려면 떠나는 것이지 언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났느냐 팽령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의당 그대를 따라왔으니 떠날 때도 형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절차가 끝났으니 떠나도 되겠군 팽령은 폭권하며 말했다 그럼 소저의 무은을 삼가 빌어드리는 바이오 말과 함께 그들은 즉각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그것을 보고 석채릉이 차갑게 불렀다 잠깐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팽령 등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팽령은 폭권하며 말했다 소저께서는 혹시 다른 가르침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석채릉은 음산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가문가문을 돌보지 않을 셈이냐 팽령 등은 그 말에 흠칫하여 안색이 변했다 황본흥파가 창백한 안색으로 소리쳤다 당신은 감히 우리 오빠 등을 죽이고도 우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요 결국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니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석채릉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팽시 형제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너희들은 저 계집애 농간에 놀아나고 있구나 사실 나와 너희들의 가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 자 어떻느냐 저 하찮은 계집 하나와 너희들의 가문과 바꾸겠느냐 어서 지금 당장 그 계집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석채릉의 그 말에 잠시 장래에 살벌한 침묵이 내리깔렸다 황본흥파는 원안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석채릉을 바라보았고 팽시 형제는 다소 주저하는 기색을 지었다 팽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폭권하며 말했다 소저의 그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소 우리는 대의 대의를 따라갈 뿐이며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소 헌데 그가 마악신형을 돌렸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동생인 팽홍이 다 가오더니 비수로 그의 가슴을 푹 찌르는 것이 아닌가 힘껏 찔렀기 때 문의 비수의 끝부분은 이내 등 뒤로 흉물처럼 뾰죽 튀어나왔다 갑작스런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팽영은 일순 의아해져서 고개를 들고 팽홍에게 물었다 왜 너는 나를 찌르는 거냐 팽홍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그건 그건 그녀가 시켰기 때문이야 미안해 형 팽홍은 황보능파를 가리켰으므로 팽영은 일시 그쪽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도무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어 팽영은 힘없이 숨을 거두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팽홍은 팽영이 그렇게 죽자 왠지 갑자기 히죽히죽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비수를 던져버리고 황보능파에게 다가갔다 황보능파는 안색이 몹시 무표정 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팽홍을 향해 말했다 수고했어요 나는 지금 피곤하니 나를 안고 떠나주겠어요 팽홍은 그야말로 해벌죽 웃었다 그는 즉시 좋아서 입이 찢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해 이어 팽홍은 황보능파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어깨에 매고는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석채령은 그것을 보자 몹시 화가 나는지 연신 거친 호흡을 했다 백방생은 말했다 자 이제 자신의 의도가 무산된 것을 알았으면 나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소 석채령은 당리 등을 돌아보다가 일순 두 눈에서 도끼 도끼를 강하게 일으켰다 이어 그녀는 짐짓 입가에 부드럽고 교태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더니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죠 비록 그녀가 돌아왔다고 해도 당신이 저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게더요 말과 함께 석채령은 아예 겉옷을 벗어버렸다 백방생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석채령이 자신의 부인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일순 그녀의 은밀한 부위가 바로 눈앞에 보였다 백방생은 저도 모르게 안색이 붉어지며 말했다 네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오 백방생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는 더욱 안색을 붉혔다 석채령은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나의 이 몸은 사실 천하의 누구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나를 부인으로 맞이한다면 그건 크게 횡재한 셈이 되는 거죠 말과 함께 석채령은 그가 보기 좋으라고 다리를 슬쩍 벌리며 특이하게 웃었다 백방생은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까지 붉어지자 그야말로 못난 꼴을 보인 셈이 되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고소고소하며 말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오 석채령은 교소를 지으며 유혹적으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다 물론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부인으로 맞이하면 우리 신화제국의 부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당신도 조금 전에 저를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러다간 정말 야단나겠군 백방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나는 사실 농담을 한 것이오 그래 농담도 못한다는 말이오 석채령은 그 말의 안색이 냉랭하게 변해서 잠시 살광이 번뜩이는 시선으로 백방생을 노려보다가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부득이 방법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책임이란 걸 알아야 할 거예요 이어 석채령은 서둘러 자신의 옷을 모두 입더니 밖을 향해 말했다 모두 들어와요 그러자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창문을 통째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천상오룡과 백귀현 등이었다 그런데 백귀현의 오른손을 바라본 백방생 등은 일순 크게 놀랐다 그의 오른손에는 바로 조금 전에 나간 팽웅과 황본흥파의 수급이 들려 있었던 것이었다 백귀현은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두 개의 수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쪽에 무표정하게 섰다 그 뒤로 백방행 등이 차례대로 섰는데 마치 그들은 뻣뻣한 막대기와도 같았다 역시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은 천상오룡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무표정하지는 않았다 석채령은 그들 10명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그녀들을 모두 제압해요 천상오룡과 백귀현 등은 이에 천천히 당리등에게 다가갔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그만 놀라 소리쳤다 좋소 내가 졌소 당신들은 대체 얼마를 원하시오 이대신이 문득 신형을 멈추며 말했다 우리는 황금 백만냥을 원한다 백방생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에게 그만한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오 이대신이 기다란 채굴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다 만일 그게 없다면 너의 이 계집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 말에 가볍게 탄식하더니 돌연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니 실로 어쩔 수가 없구려 이어 백방생은 몸을 일으켜서 다른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사람들은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다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석채릉의 표정은 가장 변화가 심했다 그녀는 경악과 의혹의 표정으로 백방생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혈도가 제압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아직 그 혈도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윽고 백방생은 돌아와서 하나의 예금장부와 인장 등을 이대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예금장부에는 역시 백만냥의 황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대인 등은 그 예금장부를 살펴보는 시선들이 매우 복잡했다 백방생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젠 됐소 이대인은 잠시 그를 주시하다가 나직하게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우리는 이 금액을 상제상제께 드리기로 하지 솔직히 자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네 백방생은 말했다 가서 그를 만나는 김에 나의 이 얘기도 전해주시오 과연 어떤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오 정말로 사명과 뜻을 가지고 널리 인간 인간을 이롭게 할 작정이라면 우선은 그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이오 이대인을 비롯한 천상오룡은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문득 석채릉이 소리쳤다 나는 승복할 수가 없어요 이어 그녀는 백휘현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저 건방진 백과 녀석을 죽여버려요 백휘현은 그 말에 다소 머뭇거렸다 그는 천상오룡을 바라보더니 도련 멍청해져서 말했다 나는 모르겠소 이것 이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오 석채릉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뭐가 그분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두 죽기 싫으면 저 자를 죽여요 백방도와 백철우 백철사는 왠지 백방생을 향해 두려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백휘현과 백방행이 맞이 못해서 백방생을 향해 다가갔으나 백방행은 도중에 주춤하고 말았고 백휘현은 다가가 백방생을 오른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러나 그 주먹은 반푼의 힘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그저 퍽하고 백방생의 옷에 먼지를 털어줄 뿐이었다 이어 백휘현은 바보처럼 해벌죽 웃으며 돌아서서 석채릉에게 말했다 헤헤 그는 죽일 수가 없소 보다시피 보다시피 헤헤헤 석채릉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닥쳐야 이대인이 나서서 석채릉에게 말했다 석소저 상제께서는 이 일이 끝나면 바로 오라고 하셨소 모든 일은 그분이 주관하여 처리하실 것이오 만일 석소저가 더 이상 나서게 되면 그것은 월권을 하는 행위가 될 것이오 석채릉은 오만상을 다 찌푸렸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지금 바로 돌아가자는 말인가요 이대인은 말했다 그렇소 그것은 상제께서 정하신 바이오 석채릉은 잠시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휘현 등이 멍청하게 그 뒤를 따르기 시 작했고 천상오룡은 맨 뒤에 나갔다 하지만 천상오룡은 다시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자 황진이와 당리는 백방생이 옆으로 와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그 혈도 혈도를 풀 수가 있었죠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은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것이오 나는 본래 혈도에 제압당하지 않았소 이혈대법 이혈대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가 있었거든 황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대담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예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는 당분간 안전해지지 않았소 아마도 그들은 당분간은 오지 않을 테니 말이오 정말로 백방생의 말대로 신화제국에서는 다시 그들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화제국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활동을 가속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화제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점차로 급속도로 천안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도 분쟁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과거의 거친 습성들이 사라지고 순한 양들처럼 신화제국의 지부의 명령에 잘 복종했다 신화제국은 더불어 각종의 사업을 그들과 함께 일으켰고 그러한 사업이 번창해 감에 따라서 많은 보수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따라서 생활이 풍족해 지자 화평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다 신화제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이상제국이 도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차가운 암흑 암흑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평온한 강호에서 그래도 유독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곳은 바로 영웅회 영웅회였다 영웅회는 날마다 신화제국의 지부를 공격했고 가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신화제국에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마치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듯 하기도 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신화상제의 넓은 포용력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다 6개월여가 지나자 황진이와 당리가 각기 아기들을 낳았고 황진이는 아들을 낳았는데 당리는 딸을 낳았다 황진이가 하루 먼저 아들을 낳았기에 그 녀석이 오빠가 되었고 당리가 낳은 딸은 동생이 되었다 당리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딸이라는 사실에 섭섭해서 며칠 동안 말도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방생이 둘 다 귀여워해주자 두 여인들은 다시 즐겁게 어울렸으며 그 장원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백일도 다 지나고 강호에는 한 가지 큰 행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성룡암과 진소유가 다가오는 설날에 혼인식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모처럼 남창성의 신화제국 지부에서도 백방생에게 친이 초청장을 보내왔고 그 무렵의 장원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 들었다 바로 용천기 등의 사람들이었다 그날은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려서 사방을 온통 하얗게 만들었다 백방생은 황진이와 난루 앞에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던 당리가 돌연 소리쳤다 아 여보! 그들이 왔어요 백방생이 돌아보니 찾아온 사람들은 실로 적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낯익은 사람들이라 문득 심한 감회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들은 모두가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거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용천기와 지공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20대의 청춘남 여들이었다 우선 용천기와 지공을 비롯하여 남궁건민과 제갈승지, 제갈심의 팽호, 팽걸 등의 오대세가의 사람들과 과거 백방생을 괴롭혔던 화산파의 화, 산옥녀, 화산옥녀, 채청문, 채청문과 외파리가 된 십방수제, 십방수제, 장전상, 장전상 그리고 청성파의 화호적, 화호적, 기란청, 기란청과 백방생이 처음으로 대하는 정사 중간의 인물들인 천산검문의 천산일수, 천산일수, 을지민, 을지민과 우산신녀문의 빙화선, 빙화선, 이추수, 리추수해 남건파의 검수제, 검수제, 주은비, 주은비, 공공문의 옥수도, 옥수도, 손비취, 손비취 등이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당리의 동생인 당독당독이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증평증평이었다 백방생은 그녀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다 그녀는 사내 아기를 하나 안고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지 네 달 정도 되었고 지궁을 매우 닮았다 그러나 그녀가 비구니가 된 것은 실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당리는 자연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당독도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매우 반가운 눈치였고 백방생에게도 인사를 했다 반면에 증평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짧은 인사를 대신했고 과거 백방생과 유감이 많았던 채청문이나 장전상 등도 그저 형식적인 폭권의 인사를 차릴 뿐이었다 새로 나타난 천산일수 을지 민이나 빙화선 이추수 등은 다소 호기심이 깃든 시선으로 백방생 등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궁건민 등은 다소 회안이 깃든 표정으로 그러나 반가운 표정들을 지었다 백방생은 용천기와 지공을 맞아 상속으로 안내했고 이윽고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새로 들어온 한여들이 분주하게 차와 음식들을 마련하는 동안에 백방생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생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고맙소 마치 이번에는 거창한 속년애를 하는 듯하오 용천기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는 황진이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말씀드리겠소 우리는 지금 바로 신화제공으로 쳐들어갈 생각이오 백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신화상제를 상대할 자신이라도 있단 말이오 용천기는 말했다 그의 무공은 초쩌라니 우리로서는 천년이 가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소 오직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폭략을 이용하는 것이오 폭략 백방생이 다소 놀라자 용천기는 말했다 그렇소 우리는 이미 당형제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양의 폭략을 준비했소 마침 이번에 창립기념일에 나머지 세외우선도 모인다고 하니 그들 세외팔선이 제공의 내부에 있을 때 한꺼번에 폭략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오 만일 그들만 사라진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오 아니 그럼 우리도 통구이가 될 뻔한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내심 놀라면서 겉으로는 미소했다 여러분의 뜻은 장안바이오 하지만 소생은 이미 폐물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소생에게 미련을 두는 것이오 용천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이미 천하의 곳곳에서는 천선의 심령금제에 대한 부작용이 늘어가고 있소 게다가 세외우선은 이미 세외우세를 휘하에 거두었다는 소문이 있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명분은 충분하오 흠 백형의 불행한 소문은 들었소 우리는 백형을 오해하지 않소 다만 이번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거사를 성취시켰다면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소 백방생은 생각했다 내가 이미 능력이 있을 때도 너희와 함께 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할 것 같은가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점이라면 사양하겠소 나는 별로 도움이 못될 뿐이니 차후에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응가하려고 하오 백방생의 말이 그토록 굳건해 보이자 용천기는 도련 두말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백방생을 잠시 주시하더니 이내 말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지공 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그 뒤를 따라갔다 남궁 건민 등이 폭권으로 작별 인사를 했고 증평과 당독이 한번 백방생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 많은 손님들은 갑자기 들이닥쳤다가 미처 다과를 대접할 사이도 없이 썰물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당리는 망연한 표정이었고 황진의가 말했다 그들은 폭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까요 백방생은 문득 고소하고 있다가 말했다 만일 이 땅을 전부 없앨 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오 당리는 동생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세외팔서는 불사신이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이른바 원영신은 금강불교이오 그것은 범상한 방법으로는 파괴시킬 수가 없소 폭략으로는 될 수가 없고 한 사람이 그들을 파괴할 수가 있을 것이오 당리는 말했다 그건 누구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건 바로 그들 자신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들이 우리가 신화제공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방해하지는 않을 거요 그 용천기는 비록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에 나를 가로막지는 못하오 왜냐면 그는 호기가 가득한 영웅오거리기 때문이오 백방생과 두 명의 아내 그리고 아기들은 다음날 아침 신화제공을 향해 출발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간혹 신법을 펼치고 마찰을 타고나여 여정을 단축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설날의 아침에 그들은 신화제공의 정문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행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대인이었다 오히려 서둘렀기에 일찍 도착한 듯 아직 성대한 의식은 치러지지 않고 있었다 오늘 출관 출관한 성룡안에 황태자 황태자 책봉식도 있다고 했는데 말이야 석공자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백방생은 다소 의아해졌다 성룡안이 그가 혼인을 하기 전에 나와 진소유를 만나보게 해주려는 것일까 백방생은 가족들을 이끌고 주저없이 이대인의 뒤를 따라갔다 이대인은 옆길로 해서 일행을 꺼대한 본체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이 신화제공은 그간에 공들여 지은 것으로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과거의 정의맹의 건물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대인은 백방생 등을 꺼대한 대청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오붓하게 진소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방생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 대청에는 비단 성룡안과 진소유뿐만 아니라 나머지 천상사룡 그리고 세외팔성까지 모두 있었던 것이었다 성룡안은 과거보다 안색이 더욱 좋아 보였다 두 눈에서 은은한 광채가 비치는 것이 이미 광검광검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진소유의 모습은 더욱 마른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모습이 더욱 애처로운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백방생은 본회 아니게 감히 진소유 등을 보지 못하고 곧장 천선을 향해 폭권의 인사를 올렸다 다시 뵙게 되는군요 그동안 적조했습니다 태사위에 앉아서 흡사 천신 천신과도 같은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천선은 유심히 백방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간 자네도 무사하게 지냈으니 나는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렸다 의선과 화선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해보인 다음에 백방생은 말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혼인식을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소유 소유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남의 혼인식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니 그게 과연 말이나 될까 석룡아는 즉시 크게 붕괴한 표정을 지었고 진소유도 놀라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느닷없이 단의 뒤에서 석채릉이 튀어나오며 소리쳤다 정말 미친 녀석이군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 천선이 문득 말했다 백방생 그대가 그게 소원이라면 사실 불가능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백방생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죠 천선은 미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백방생은 천선의 그 투명한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천선의 두 눈이 크게 확대되는 듯 하면서 강하고 거대한 번개불이 발출되어 백방생의 머리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그 투명한 번개불에 맞는 순간 백방생은 문득아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의식은 뜨거운 태양 태양 속에 던져진 것처럼 아득해졌고 말소리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언젠가 한 번 당한 것 같은 충격이기도 했다 백방생의 안색은 이내 총명했던 것이 멍청하게 풀어졌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고 게다가 당리와 황진이는 크게 경악했다 50장 대단원 천선은 문득 다시 백방생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냐 백방생은 괴이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뭐 모르겠소 천선은 두 눈에서 번쩍 드기의 광채를 바라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알겠느냐 백방생은 잠시 멍하니 서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너의 종이고 너는 나의 주인이오 천선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상제상제라고 불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 알겠소 천선은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의 소원 그것은 소유와 자고 싶은 것이오 천선은 진소유를 돌아보았다 진소유는 이 순간 안색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실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심령금제 심령금제에 걸리는 것을 보아왔던 것이다 천선은 백방생을 향해 다시 말했다 좋다 그 소원을 들어줄 테니 앞으로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백방생은 즉시 넙죽 그 자리에 엎드리며 말했다 헤헤헤 알겠소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소 천선은 말했다 그럼 지금 즉시 그들을 죽여라 천선이 가리킨 사람들은 바로 세월팔선 중의 의선과 화선이었다 장래의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역시 가장 놀란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과 황진의 당리였다 그녀들은 갑자기 백방생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안색이 해숙해졌다 그런데 정작 백방생 본인은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는 듯이 곧장 의선을 향해 야수처럼 날아갔다 그러나 그 동작은 전혀 무공이 실려있지 않았고 또한 아무리 무공이 있었다고 해도 의선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의선이 몹시 난처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가볍게 백방생의 공격을 피해낸 다음 천선을 향해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래도 나는 서열이 낫지 않은데 이럴 수가 있소 천선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평소에 그 녀석을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 내 이번에 그 죄를 씻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어서 그 녀석을 죽여버려라 의선은 안면을 부르르 떨며 잠시 망설였다 그것을 보고 황진의가 소리쳤다 안돼요 그를 해치지 마세요 그를 해치면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의선은 감히 정면으로 천선을 대적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우수를 내져었다 그의 손끝에서 황금빛의 광채가 전광처럼 날아갔다 그것은 백방생의 몸을 정확히 관통했다 저번의 일과는 달리 이번에 그 광채는 무서운 살인적인 공격 무기였다 백방생은 마침 의선을 향해 달려들던 참이라 이내 허공으로 떠오르며 입과 코 등을 로피를 내뿜으며 바닥에 털썩 굴러 떨어졌다 그의 두 눈은 괴이하게 부릅 떠져 있고 두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안색은 급격하게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의선은 차마 악독하게 살수를 쓰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백방생의 내부의 팔맥이나 일천세맥들을 절단내고 말았을 뿐 차마 그의 육신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살려주려는 내 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수로도 백방생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죽기 이전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다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여보 황진희와 당리는 아기들을 아는 채로 다 함께 달려들어 백방생의 몸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 천서는 이어 화선에게도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충성하겠는가 화선은 입술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충성하겠어요 그렇게 일이 대강 마무리되고 나자 천서는 문득 고개를 돌려 진소유에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황태자비가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이 녀석에게 말한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니 너는 앞으로 조금 전에 일은 잊고 황태자를 잘 보필하도록 하여라 석채릉도 웃으며 나서서 말했다 그래요 옳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오 라버니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를 한번 도전해 볼 텐데 말이야 아무튼 황태자비가 되어도 나를 괄시하면 안 돼요 문득 진소유는 고개를 들어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망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성룡안이 놀라 소리쳤다 아니 소유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황태자비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하지 않겠다니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성룡안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목적에 의해서 당신에게 접근했던 거죠 성룡안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것은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소 왜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나는 스승과 사문의 원한 그리고 나의 인생이 잘못된 데 대한 원한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이도 참아왔죠 하지만 이제야 문득 깨닫는군요 성룡안은 소리쳤다 뭘 깨달았다는 것이오 진소유는 황진이와 당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백방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비록 원수를 알고 있지만 그 복수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는 가슴이 따뜻하여 부모의 죽음은 물론 자신의 목숨마저 가볍게 여긴 것이죠 당신들은 그의 마음마저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성룡안은 눈을 부릅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미 삶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이 복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저는 죽을 결심을 했죠 저의 몸과 마음은 이미 그의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가겠어요 문득 천선이 차갑게 말했다 그 생각은 잘한 것이다 나는 사실에게 황태자비가 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감히 나를 노리고 있는 계집에게 그런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흐흐흐 정말 대담한 계집이로구나 단지 지금 솔직하게 나오니 자결을 허락하겠다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라 신화상제의 명령은 지엄하다 성룡안도 비록 입은 벌렸지만 감히 항변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진소유는 한 차례 가벼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연검을 뽑아들었다 이제 그녀의 나이 18살 그 아름다운 몸으로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였다 충분히 갈아서 나를 세운 연검의 검신이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다 진소유는 그 연검을 높이 쳐들어서 바라보다가 이내 그것을 자신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그녀는 연검이 도중에서 정지된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백방생이었다 백방생은 어찌된 셈인지 아주 말끔한 모습이었다 상처를 입은 아까의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진소유에게 말했다 나는 죽지 않았소 그러니 그대도 죽을 필요가 없소 진소유는 잠시 정신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두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백방생의 가슴으로 안겨들었다 백방생은 연검을 그녀의 허리춤에 다시 감아주고 그녀를 한동안 잠자코 안아주었다 진소유는 비록 소리를 내지는 않았으나 한참 동안을 울었고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니 주위의 분위기는 아주 기이하게 변모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의혹과 경악의 빛이 폭출되고 있었고 심지어 황진이와 당리마저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이 언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진소유를 구한 것인지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백방생은 천선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천선은 누구보다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일 것이었다 경악에 의해 눈을 부릅뜨고 있던 그는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는 나를 속여왔구나 사실 나도 어딘가 이상하기는 했지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오 그러나 이제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도 알 것이오 그것은 그대가 만든 세상은 결코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치며 백방생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석채릉이었다 이 미친놈아 그대는 무명노인 무명노인의 후예인가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천선은 눈빛을 빛냈다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내가 일으킨 가문의 천영 천영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것인가 백방생은 말했다 본래 천영이란 없는 것이다 번뇌로 인해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려면 발은 도 도를 닦아야 한다 천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대는 우리를 죽일 것인가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대들 만한 성취를 이루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이 안에 넣어서 보살피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말과 함께 백방생은 왼쪽에 허리춤을 뒤졌다 그곳에는 여섯 개의 작은 호리병이 매달려 있었다 순간 갑자기 천선의 몸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백방생을 향해 덮쳐들었다 그 몸은 투명하면서도 강인하여움과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원형신인 것이다 그 원형신은 육체를 빠져나와 최소한 열 배는 더 커져서 백방생을 덮쳤다 게다가 나머지 다섯 명의 반인반선들도 똑같이 원형신으로 변하여 백방생을 향해 덮쳤다 만일 보통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놀라서 그만 똥 오줌을 싸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시종 태연했다 원형신은 금광불괴이고 또한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것들은 일순간 백방생이 근처에 이르기도 전에 축소되어 각기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즉시 그 뚜껑을 닫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여섯 사람의 늙은 육신들이 벼랑간 환상처럼 부스스 가루가 되어 부서져 버리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렇게 세외 육선을 제압하고 나서 의선과 화선에게 말했다 두 분은 이제 나와 함께 가시겠소 의선과 화선은 무겁게 장탄식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소 백방생은 이어 다시 천상오룡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갑시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소 강호무림 강호무림에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갑자기 신화재 궁이 거대한 폭략에 의해 단숨에 날아갔고 세외팔선 등의 신화재 궁의 사람들은 모조리 그 안에서 몰싸하고 만 것이었다 그 일을 해낸 것은 용천기가 주도하는 영웅회였다 영웅회가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강호인들 은용천기를 마치신 신처럼 받들었다 이어 빠른 속도로 붕괴된 신화재국의 지부들을 정리한 후에 용천기를 무림맹의 맹주맹주로 옹립했다 그야말로 그의 야망대로 용천기는 천하무림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구파일방 등의 문파들이 급속히 재건되었고 소림사의 장문방장에는 지공이 올랐다 이제 용천기와 지공선사는 무림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배들부가 되었고 무림은 점차로 화평하게 되었다 기이하게도 세외팔선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금제도 풀려버렸기 때문이었다 다만 용천기가 그날 어떻게 하여 세외팔세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는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백방생은 사람들을 이끌고 대폭발이 있기 전에 신화재궁을 빠져나와 거의 단숨에 파양후변에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갔다 신화재궁을 폭발시키려던 영웅회의 사람들은 전혀 그들을 보지 못했음은 물론이었다 백방생은 서둘러 장원을 정리하게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백방생은 진소유와 동침하게 되었다 진소유는 아직도 순결한 몸이었다 유는 성룡안이 스스로 연공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 백방생과 진소유는 그야말로 온 밤을 지새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끝없는 행복에 젖었다 서로 간에 온갖 사랑의 애무와 행위가 끝난 다음에 새벽녘에 나른해진 몸으로 문득 진소유는 기어코 궁금해하던 것을 물었다 당신 언제부터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죠? 백방생은 말했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아마도 그때 의선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겼던 것 같소 진소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겨우 오늘에서야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서 당신의 공로가 크다는 것이 아니오 사실 황금충은 바로 무명노인이었소 흥 믿을 수가 없어 진소유는 내심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백방생은 다시 그녀를 안았다 진소유는 어느새 의문감을 잊어버리고 신음을 바랬다 성룡안과 석채릉은 사실 대폭발이 있기 이전에 곤륜산으로 돌아갔다 백방생은 일부러 그들을 보내준 것이었다 이어 백방생은 파양후변의 장원을 정리하여 바래바래로 갔다 바래에는 이름 모를 섬들이 많았는데 그는 그 중에 한 곳에 정착했다 천상오룡과 같은 초절정고수들이 느니 그런 섬 하나를 개관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황금충의 재산을 모조리 찾아왔으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었다 대륙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해주고 인재를 뽑아서 육성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는 호리병 속에 감금한 세외육선과 의선 화선을 마음대로 부렸는데 그들은 모든 일에 매우 쓸모가 있었다 세외육선 등은 감히 백방생에게 대항할 꿈도 꾸지 못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크고 작은 일들을 했다 백방생은 이어 중원에 은밀히 거대한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또한 모집해 놓은 인재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의선과 화선은 기꺼이 그를 위해 보조선생들이 되어주었다 진소유는 이내 임신을 했는데 1년 후에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낳을 때는 워낙 힘들었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얻게 되자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이어 황진의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백방생은 기뻐하며 그 아기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시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백방생은 야산의 꼭대기에 있는 한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문득 그의 앞에 호련 두 늙은이가 나타났다 바로 의선과 화선이었다 의선이 공손히 말했다 주인님 학동들을 가르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무시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백방생은 겨우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뭐라고 그대들이 가서 대신 가르치면 될 일이 아니오 의선은 말했다 그들은 벌써 두 달째 주인님의 모습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그들에게 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방생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주인님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더욱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오 화선이 웃으며 말했다 혹시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눈을 뜨고 그녀를 보더니 서둘러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만에 나는 지금 눈을 감고 명상의 상태에서 이 여섯 명의 그대들의 친구들에게 도 도를 전수해주고 있는 중이오 에 도란 중요한 것이지 화선은 가볍게 웃으며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문득 의선에게 물었다 그 오룡오룡은 일을 잘 해나가고 있소 의선은 말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단지 이대희가 학동들의 무공을 가르치면서 다소 거친 면이 있는데 그 점은 소인이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헌데 이제 봄도 되었고 하니 혼인식을 올리셔야지요 백방생은 이내 안색이 떨떠름해졌다 그는 마지못해 말했다 그걸 정말로 해야하오 의선은 웃으며 말했다 모든 일에는 형식도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명분도 중요하지요 장차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좋은 세상이라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학동들을 가르치는 일은 의선과 화선 두 사람만으로 충분하다 백방생은 그들이 이 일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있었다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며 말했다 좋소 그럼 그대들이 적당한 나를 골라보시오 의선과 화선은 허락이 떨어지자 비로소 안색을 펴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윽고 그 두 늙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백방생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길게 하품을 했다 거참 봄날인데 날씨도 좋군 헌데 그가 마아 다시 잠들려고 했을 때였다 느닷없이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다름 아닌 진소유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순 언제 졸렸는가 싶게 백방생의 신형이 그쪽으로 날아갔다 아니 소유 몸도 좋지 않을 터인데 언제 올라온 것이오 백방생은 조용히 자신을 반기는 진소유를 안고 행복한 듯 연신 입을 맞추었다 세 명의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연신 그의 품속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다소 떨어진 다른 봉우리에 의해서는 두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당리와 황진의였다 당리는 다소 눈살을 치푸리며 황진의에게 말했다 상공께서는 너무 진동생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간밤에도 그녀의 처소에서 주무시고 또 저렇게 좋아하다니 황진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진동생이 보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당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 신병이기 도검창곤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그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는데요 황진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심술이 나면 내가 상공께 다른 하나를 그대의 따님에게 주라고 해보지 게다가 이미 상공께서는 그대에게 대륙의 사업들 중에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하신걸 당리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어머 그게 정말이세요? 황진의는 말했다 게다가 오늘 밤에는 굳이 그대의 침소에 들겠다고 했단 말이야 당리는 그만 기뻐서 안색이 붉어졌다 황진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여인은 함께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근처에서 한 아이가 서책을 드문드문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다시 유마는 방향을 바꾸어 문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수많은 여러 국토에서 놀았으나 어떤 국토에 가장 묘한 사자좌 사자좌가 있던가 문수 대답하기를 동방으로 한없는 국토를 지나면 수미상 수미상이라고 이름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수미등왕 수미등왕이라고 일컫는 부처가 계신데 지금 현재도 높고 널찍한 사자좌 위에 계시다 그 자리야말로 비길 데 없이 묘한 것이다 거사는 이 말을 듣자 곧 신통력을 나타내어 대미 대미 positiv 동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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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